야 뭐 번복하는데? 누구 또 리턴입니까? 새끼는 씨바 요새 그냥 번복 데이네 번복 데이 발로란트 하자고? 아 발로란트? 발로란트 한번 해볼까? 낫당이랑 디코 한번 해보겠습니다 낫당이랑 전화 한번 해볼게요 아 트위치 동치래야 되는데 여보세요? 아 유나땅씨 안녕하세요 스트리머 유나땅씨 아 네 안녕하세요 아프리카 BJ 기뉴다라고 합니다 아 네 아 다름이 아니라 저희가 이제 플랫폼은 다르니까 네네 디스코드에서 접선해가지고 발로란트를 한판 해보는게 어떨까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아 좋죠 좋습니다 지금 발로란트 중이세요 잼미니씨? 아니요 스프라이튼 중인데 발로란트 할 수 있습니다 뭐 중인 스프라이트를 먹고 계신다고요? 아니 스프라이튼 술이요 스프라이튼 술이요 스프라이튼 술이요 스프라이튼 술이요 스프라이튼 술이요 트위치 게임이요? 네 닌텐도 아니 트위치가 게임도 발매를 하나요? 네? 트위치가 게임도 발매를 하나요? 아니 오빠 오빠 왜그래요 오빠 젊은 사람이잖아요 스위치 몰라요 스위치? 아 닌텐도 스위치! 네 닌텐도 스위치요 아 죄송한데 유나땅씨 발음이 좀 이상해서요 저 발음 좋은데요? 아 예 일단 디코에서 만나기로 하죠 그때 그 디코 그대로입니까? 그 디코가 뭐예요? 옛날에 그 디코 그대로입니까? 그 디코가 뭐냐고요? 아니 유나땅이라고 치면 나오는 그 디코요 아 아 네 맞을걸요? 네 지금 디코 걸게요 받아주세요 아 네? 일단 발로란트 한번 해볼게요 발로란트! 발로란트 됐냐? 기뉴다 스트리머 유나땅 발로란트 맛보기 자 일단 근데 잠깐만요 잠깐만요 제가 이제 발로란트 하고 나서 롤도 해야 되거든요 일단 난수 있나요? 난수 좀 디코 로더를 할 수 있네요 잠시만요 난수 지금 켜져있나요? 아 게임 중이구나 아 가스를 왜 안 캐고 있냐 하나가 시발 아아 난수야! 왜 와 확인 확인 자 일단 가겠습니다 유나땅씨랑 말 소통 좀 해볼게요 유나땅 있나? 유나땅 어? 아! 아! 없네? 한조윤인가? 어? 한조윤인가? 아니 아니 아 아 당일 오랜만에 디코하면서 형님도 한번 해볼게요 재밌겠네요 예 바로는 지금 하려고 트위치도 방송 켜자고 아 근데 그 세팅을 내가 까먹고 안해놨어 야 영빈아 그 너 내일 휴가가기 전에 오늘 와가지고 트위치 방송 세팅 좀 다시 해줘라 발로란트 할 때마다 트위치 같이 켜보게 돈에 쏜다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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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근데 목요일부터는 발로란트 할 때 트위치도 같이 켜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유다로 가겠습니다 김유다로 그리고 형님들 이게 저 그것도 할 거야 가끔씩 스진남 켜가지고 라이브 방송도 한번씩 할 거야 어 가끔씩 스진남 켜가지고도 소통 방송 같은 거 좀 할 거야 뭐 스타 관련된 컨텐츠 추천을 받는다던가 좀 아재들이랑 찐득한 대화를 좀 해보고 싶어요 왜냐면 스진남 채널에 우리 아재 형님들이 존나 많아 그리고 나 솔직히 말할게 스진남 댓글 달아주는 형님 중에 진짜 인생 조언을 나한테 항상 해주시는 형님 있거든 그 형님한테 내가 감사 표시나 따로 말씀을 못 드렸잖아 형님 감사합니다 왜냐면 그 형님이 남겨주는 댓글이 진짜 마음에 와 닿더라 내가 이런 말하면 어떤 사람인지 아는 사람 있을 거야 그 형님이 항상 인생에 약간 그 뭐냐 인생에 약간 그 뭐냐 조언을 남기는데 그게 좀 많이 와 닿더라고 그 형님 아 장문 쓰는 아잰데 형님 그게 좀 마음을 좀 약간 심금을 울리는 글들이 많더라고 자 형님들 한참마다 끝나고 이제 바노란트 하기 전이니까 어제 여캠한테 쏘다가 남는풍 있으면 쏘세요 예 또 쥐새끼처럼 또 도망가지 말고 이 새끼들은 카페 왔으면 씨바 아메리카라 한 잔에다 시켜라 좀 제발 하여튼 눈만 또 멀끔멀끔 쳐들고 있냐 자 지금부터 유나땅이랑 접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욕 안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오빠 오빠 나 땅아 왜 근데 그 바로 1반하면 오빠 실력이 사람 실력이 아닐 것 같은데 무슨 소리야 나 재넘충인데 해보긴 했어요 일반 아니 한 번도 안 해봤는데 큰일 났네 이제 왜 와 오빠 그 좌클리기 쏘는 건 알죠 어 아 알지 아니 배틀그라운드랑 똑같은 거 아니야 배틀그라운드 음소서는 한데 좀 달라요 뭐가 다른데 설명을 해봐 그러면 그 움직이면서 쏘면 안 맞는 건 알아요? 움직이면서 쏘면 안 맞는다고 왜? 이게 무슨 카스 기반으로 한 게임이라서 움직이면서 쏘면 탄이 튀어요 탄이 튀어서 뽀로그로 맞을 수도 있어? 몰랐어요? 아니 탄이 튀면 뽀로그로 맞을 수 있냐고 근데 그런 맞을 수는 있는데 그런 경우가 거의 없죠? 아 그러니까 뽀로그로 럭키샷은 터질 수 있는데 그런 경우가 거의 없다고? 네 근데 움직이면서 쏘도 되는 총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잘 자주 쓰이는 총은 아니고 아 이거 되게 복잡하네 이거 어떡하나 이거 일반부터 하면 안 될 것 같아 사용자 설정 만들어도 좀 알려줘야 될 것 같은데 어 오케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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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알려줘봐 네가 내 선생님이 돼야 돼 제가 선생님이니까 이제 존재만 하고 선생님이라 하세요 아 아 아 내가 제자니까 아 근데 죄송한데 선생님으로 제가 삼기 전에 아 선생님이 어느 정도 실력을 하는지 제가 또 알아야 또 선생님으로 모실 수 있지 않습니까? 뭐 티어가 말해드리는 거 아닙니까? 아 티어가 어디시죠? 초월짜리 생기다 지금 아 초월짜리 그 버스 타서 올라가신 거 아니에요? 서포터로? 바로상에서 무슨 몇 게임에 서포터가 없어요 선생님 아 아 선생님이래 아 선생님 아 제가 선생님이라고 불러야죠 아 그럼 선생님 네 아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부터 어디부터 들어가면 될까요 선생님? 알루란트 민님하고 태그 알려주시면 제가 친주로 갈게요 부캐로 갈게요 어 잠시만요 플레이하기 전에 광가민성 간질성 발작을 조심하라 그러는데요 그걸 지금 보셨어요? 튜토리얼 하셨어요? 예? 튜토리얼도 있나요? 아 선생님 근데 튜토리얼 아는 게임을 못해요 선생님 아 선생님 저 지금 엎쳤어요 발루란트가 뭐야 이거? 지금 아프리카에서 방송 틀어놓으셨나요? 네 저 아프리카에서 송출중입니다 선생님 어 구경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 편하게 오십시오 선생님은 지금 트위치에서 방송중이신가요? 그럼요 그럼요 근데 트위치에서는 아프리카 방송 봐도 되나요? 잘 모르겠네 선생님 선생님 파트너 스트리머를 봤어요 파트너 스트리머 너한테 뭘 환영한다 요원 난 브림스턴 자네가 전투에서 수행을 아 맞아요 젊은이들 파트너 다왔어요 선생님 아 휴식이 아니고 유가복 아 선생님 축하드려요 아 선생님 파트너 스트리머로 뭐가 좋나요? 어 그냥 광고비나 구독비나 조금 더 스트리머한테 온다 정도? 이야 선생님 저 일단 트위치로부터 아프리카는 달라요 스트리머 선생님 빨리 네 아니 잠시만요 아니 근데 화면이 좀 이상해요 아니 왜 이래 이거 화면에 뭐가 이상하죠? 아니 창모드 할 수 있나요? 어 어 어 어 어 어 그 아이트탭 잘되는 창모드? 그 뭐야 이거? 네 아이트탭 잘되는 창모드? 네 아프리카 아이디션 찾고 너무 안한지 오래되가지고 아니 왜이래 이거 아니 왜이래 뭔가? 지금 방송 보는 중 아 뭐야 아프리카는 고화질로 볼려면 깔아야돼? 아 그게 아니라 원래 그러는 건 뭔 소리 하세요 어 아니 이게 뭐 빨라 깔아야되네 예 아 왜 그러세요 선생님 아 혹시 아직 못봐 그 1비죠? 아 저 1비입니다 저 저 언제든지 트위치 켤 수 있습니다 음 아니 근데 이것 좀 까는 중 아니 근데 최초카가 너무 쓰레기인데 발로란트? 아닌데 되게 핵도 잘 잡고 좋은데 뭐야 이거 왜이래 화면? 아니 왜이래? 아니 왜이래? 아니 왜이래? 아니 왜이러는 거야 이거? 그 아 보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 아 그거 하면 공유해줄 수 있어요 오빠? 해상도가 1920x1080 할 수 있나요? 에? 예? 1080 920 아니에요? 기분? 아 이게 3.. 야 1920x1080 전체 창모드하고 적용 놀라라고? 설정 돌아가서 하면서 전체 창모드하면 되잖아요 저 티코 화면 공유해드릴게요 유나땅씨 아 네 좋아요 감사합니다 아 선생님 예 네 내 학생아 빨리 쉬어봐라 아 잠시만요 지금 컴퓨터가 맛이 가서 선생님 잠시만요 인자하니까 기다려줄게요 아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근데 그 뭐지? 그니까 오늘 처음 알게임을 키신건가요? 예 선생님이 알려주신다면서요 그런가 가끔씩 뱅가드 오류 생기면 근데 아니야 아니 근데 선생님 이거 진짜 아니 근데 아니 게임이 아니 이거 제대로 된 게임이 맞나요? 인자 선생님 켜들었습니다 발로란트 옷이 금지요 아 예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왜 아니 아니 멈췄어 발로란트가 기다려보세요 로딩이 되지 않을까요? 아 예 들어왔어 선생님 오케이 들어가는 중 튜토리얼 하는 것부터 그 누다 오빠의 재능을 한번 봐볼게요 아 선생님 저 그거예요 저 얼굴 띄워놓으셔도 돼요 트위치 상관없어요 제 얼굴은 그 어..얼굴..만 따로 가져오고 귀찮아요 그냥 하세요 아 알겠습니다 그냥 하는 실력을 늘려주면 되지 뭐 전체 화면 창 모드에 해상도는 1920x1080 240Hz 16 대 9 네네 그렇게 하세요 그 다음에 이거는 모니터고 레터박스는 채우나요? 레터박스는 채우나요? 그냥 기본으로 주세요 기본으로 예 그 다음에 FPS 제한 켜짐 꺼짐 FPS 최대 300 배터리 사용 쓰니까 모든 상황에서 FPS 제한을 올리고 싶으면 올리셔도 되고 근데 굳이 뭐 안 건드려도 될걸요? 나중에 근데 맵이나 지도 이런 건 제가 건드려드릴 건데 네 일단 튜톨릿 해보세요 선생님 예 선생님 근데 혹시 원래 오빠 배틀그라운드 할 때 고감도 썼어요? 저감도 썼어요? 저는 선생님이 하난대로 다 할 수 있죠 그냥 어그제로 맞춰버릴까 감돌은? 예 저는 다 가능하죠 선생님 지금 마우스 DPI가 어떻게 되세요? 저는 마우스 DPI 1000입니다 1000 선생님 나쁘지 않은데? 그 ESC 눌러서 예 일반 들어가서 예 선생님 감도 0.3 정도로 해보실래요? 예 아 선생님 틸타기신가요? 왜요? 0.3 너무 느린거 아니에요 선생님? 제가 800 DPI에 0.35를 씁니다 아 알겠습니다 제가 0.3 쓰도록 하겠습니다 받들겠습니다 이게 저감도가 유리해서 예 저 근데 0.3이 정확히 안 맞춰지는데 어떻게 하죠 선생님? 어 왼쪽 옆에 클릭하고 숫자 맞추시면 되는데 틸타기세요? 아 예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뭐 또 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딱 이렇게 쓰는 거예요 아 예 선생님 나 뭐 해야되나요? 5등변 감도는 취향인데 저는 0.9 해놨어요 아 저는 0.9로 하겠습니다 선생님 그리고 지도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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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컨트롤을 누르면 응크릴 수 있어요. 아 그렇죠. 쉽네요. 이거까지는? 배르그라운드 똑같은 배르그라운드? 자 이제 그 앞에고 쏘우 쏘우 쏘우. 또 한 곳이면 관을 올려줄게요. 이 정도는 뭐 ㅈ밥이죠. 대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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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 창 창 창 창! 대가리가 한 대도 안 맞았거든요? 아 근데 방금 움직이면서 쏘아서 그래. 딱 보셔 창 창 이렇게! 맞아요 맞아요. 그렇게 쓰는 겁니다. 우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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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아 아 근데 이거 그 에임도 맞춰줘야겠네 안 움직이게 그럼 아마 총 쏠때 움직일 때마다 저거 에임이 벌어져가지고 좀 힘드실수도 있는데 나중에 바꿉시다? 천천히 들어가야죠? 천천히 걸어갔어 슈퍼스들은 발소리가 안나요 근데 저 로봇은 소리가 안드니까 이쪽을 안보고 있는거거든요 잘했어 이제 다른 총들로 이 표적들을 맞춰와 어? 무기가 왜 이렇게 많아 선생님? 많은데 거의 쓰는건 정해져있어요 아 그래요? 그 보통은 팬텀이랑 벤달이라는 총을 쓰거든요 팬텀이랑? 어 팬텀이랑 벤달 보통은 주 라펄인데 각자 장단점이 있어요 어? 어떤 장단점이죠? 벤달은 거리가 아무리 멀어도 헤드 한 대만 맞추면 상대방이 죽고요 아아아아아아 팬텀은 너무 멀면 헤드 두 배를 맞춰야되는데 대신 연사속도가 좀 더 빠르고 스프레이 스프레이가 그 반동 잡는거 말하는거거든요 스프레이 잡기가 좀 더 쉽고 스프레이요? 머리에 뿌리는거 말씀하시는건가요? 장난하세요? 아 죄송합니다 반동 잡는거에요 근데 반동 어떻게 잡아서 선생님 앉아서 쏘는데? 아 가만히 서서 쏘는데? 이게 여기 발로란트는 총 스프레이가 항상 똑같아요 치는게 항상 똑같아요 네 만약에 총 그냥 써보세요 반동 잡지 말고 두루 두루 써보세요 이렇게 올라가는걸 반대로 잡으면 한가운데로 보이겠죠? 안 모이는데요? 아 선생님 저 처음엔 어려워서 아 선생님 안보이는데요? 근데 이정도는 잘 잡으시는겁니다 아니 선생님 저보다 잘 잡으시나요? 반동 잡지 말고 그냥 쏴보세요 아 오케이 잘 보이는데다 거기다가 그냥 꾹 쏴보지만 일자로 올라가다가 약간 오른쪽으로 가다가 7 모양으로 가잖아요 네 살짝 내리면서 약간 왼쪽으로 내리면 그게 됩니다 내리다가 왼쪽으로 내리면서 하면 어떤 맥퀸인지 약간 안하는거 같은데? 전혀 모르겠는데요? 전혀 모르겠는데요? 아니 근데 지금 피가 없어요 어차피 정 만나면 헤드 맞고 계속 죽을 운명이라 뭐라고요 선생님? 무슨 소리 하시는거에요 지금? 근데 이 게임할때 진짜 그 헤드에만 둬도 절반 이상 먹고 갑니다 아 이해했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뭐 잡으라는데요? 감도키 설정하고 네모키 안으로 들어가라고? 아 이거 걱정이냐 예? 아니 뭐가요? 잠깐 앞이 좀 깜짝이야 아 무슨 소리 하시는거에요 파격 테스트 이제 정확도를 시험해볼 차례다 이 로봇들은 헤드샷 한발로 쓰러뜨릴 수 있지 몸통에서 다리로 갈수록 피해량은 줄어든다 녀석들은 금방 사라지니까 제한시간동안 얼마나 맞히는지 도전해봐라 그거 쏘면 시작하려나? 그거 이제 돛이 나오는거 머리에 쏴서 죽이면 되는겁니다 오오 되게 느리게 담아면 편리긴 한데 오 나름 정확해 아니 근데 처음부터 헤드라인에 두면 좀 더하지 않을까요? 오그라든지 오오 오 답답해 근데 처음 하는건데 이정도면 나쁘지 않은데? 고리도리는 뭐죠? 고리도리 오그라든지 처음 하는건데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으니까 저 저 S등급 하나 모실한데요? 근데 이거 쉬운 모드일거에요 원래 어려운 모드로 해야되거든요 선생님은 어디까지 나오나요? 저도 저 어려움으로 해서 15개에서 20개 사인하는거 같아요 고라치지마세요 고라치지마세요 선생님 이제 나가면 되는거 아닌가? 근데 잠깐만요 1스타치 누른 다음에 네 그 조준점 바꾸는게 있을텐데 조준점 가보세요 조준점 맨위에 맨위에 네 눌러보세요 조준점 조준점 예? 맨위에 그 대전 1반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네네 여기가서 그 주공격 네 주공격 들어가보보세요 예 그 다음에 그 살짝 내려보실래요 조금씩 예예 안쪽선에서 예? 어 발사오차 꺼짐 꺼지라 아 꺼지 맞이 바깥쪽선도 내려서 발사오차 있을건데 예 발사오차도 끄고 네, 껐습니다. 잠깐 안쪽 손 올려보실래요? 올렸습니다. 여기.. 여기도 다 꺼졌네, 오케이! 됐어요? 네? 설정 닫기 누르면 되나요? 네! 눌렀어요. 이러면 한 번 총 쏘면은 에임이 안 벌어지실걸요? 이게 더 낫지 않나요? 어 이거 훨씬 낫네! 아 이걸로 하면 20개를 했겠다! 쉽네.. 아 쉽.. 아 왜.. 선생님 왜 웃으세요? 이러면 아마 스토리언이.. 아 저기있다! 저기 앞으로 가서 저것까지 하면 끝날거에요. 튜토리언. 알겠습니다. 못 잘하는거야? 이 게임이 총만 쏘는게 아니고 스킬이 있어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이를 쭉 당겨서 마우스 꾹 눌러서 톡 쏘면 어? 여기 빠지는데 저 위치가 보이죠? 네! 이제 모든 표정을 처치하시면 됩니다. 네! 근데 저 로봇도 오빠를 소리가 나면 들으니까 박을 쪼개면서 가야되는데 발로란트가 패드라인 쬐면서 그렇죠 그렇죠 원래 이게 연습장에다가 그렇지 원래 저렇게 계속 안보여요? 세번 보이고 말아요? 스파이크를 가까이 집어드라고? 스파이크를 가까이 집어드라고? 네 스파이크가 이제 약간 오빠 서드를 해봤죠? 아니요 스파이크가 폭탄 설치하는.. 에? 저 안해봤어요. 뭔가 폭탄 설치하는 팀이 있고 그걸 해체하는 팀이 있거든요. 네 근데 스파이크 들었으니까 가라는 데로 가보세요. 네 그리고 항상 에임을 좀 약간 위로 올려볼까요? 아 오케이 항상 헤드로 네네 지금 병 없어요 가세요 빨리 아 네 알겠습니다 하하하하하하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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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작에 얘기해주셨어야죠 거기 말고 거기 안쪽 네 노란색 가가지고 사본을 꾹 누르면 설치하거든요? 사본을 꾹 누르면 설치하거든요? 눌렀어요 그리고 이제 저기 숨으라는 데로 숨어보세요. 저 가가지고 노란색으로 스파이크를 잘 지켜라 하고 싶은 대로 가세요 어차피 튜토리얼인데 뭐 근데 이게 저 노란색으로 가야 스토리가 진행이 되나봐요 쌤 아 네네네 알고 있어 선생님 오 스케일 활용하겠다는 그건 정말 똑똑합니다 오 스케일 활용하겠다는 그건 정말 똑똑합니다 보통 뉴비들이 스케일 생각은 아예 안하고 있는데 뭐야 저기 우리 레디어나이트를 훔칠 때 사용하는 거지 공격하는 대로 안해서 다시 총 타웜으로 와버렸어 공격팀을 막아야 한다 스파이크를 표시된 지점으로 가져가서 설치해버려 다시 가라앉고 다시 노란색 위치로 가고 자 앞쪽으로 로봇을 몇 개 보낼테니 네 뒤에 있는 보트 창고에서 마이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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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 이거는 저 보트를 예 주의하는 겁니다 습관적으로 움직여서 하는데 멈춰야 돼요 아 예 잘하네 홀트 맞아요 벽에 있는 표적에 음파 화살을 발사하며 숨어있는 적을 볼 수 있지 앞쪽 정찰 중에 적들을 처치해서 궁극기가 충전됐군 공격하러 가자 빨리 공격하러 가자 빨리 저기 있는 로봇들을 모두 태워버릴 수 있다 벽을 관통해서 공격할 수도 있을 느낌은 관통자는 공격도 있고 3번 쏠 수 있다 여러분 이제 가도 좋다 다른 총과 스킬을 연습하고 싶다면 언제든 사격장을 찾아와라 준비가 끝났으면 전선으로 출격하도록 발로란티에 온 걸 환영한다 발로란티에 온 걸 환영한다 근데 혹시 발로란티 재밌으면 꾸준히 하실 거예요? 당연하죠 저는 그 뭐냐 유튜브 채널도 개설 생각 중인데 발진남 발로란티에 진심인 남자? 그러면 일단 좀 우쭈쭈해드려야겠네 어 저는 발진남 야 영빈아 발진남 그 뭐냐 채널 개설 그거 해놔라 나 트위치에서 방송할 때마다 그 소스 편집해서 올리게 해 발진남 저는 발진남 채널 그거 발진남 네 생각 중이에요 저는 어 발진남 미리 개설 만들어놔봐 자 이제 네 선생님 뭐하나요? 닉네임과 태그를 알려주세요 네? 닉네임하고 태그 그 왼쪽 톱니바퀴 밑에 본인 프로필 갖다대면 닉네임하고 태그 나오거든요 오른쪽 톱니바퀴 아닌가요? 네 오른쪽 톱니바퀴 아니 선생님 아니 선생님 저 왜 그러세요 네? 제 왼쪽이라 그랬나요? 네 왼쪽이라 하셨잖아 선생님 에? 아 그래요? 그 본인 아니 그 오른쪽 톱니바퀴 누르겠는데 기박연 샵 KR1 기박연 샵 KR1 네 오케이 침출 드릴게요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기박연 KR1 침출 같나요? 이거 부캐거든요? 네 어떻게 봤나요? 오른쪽에 롤이랑 비슷해요 롤이랑 아 받았습니다 아 받았습니다 실수로 다른 사람 봐봤는데 아 저 그 이지라는 닉네임이에요 아 받았습니다 받았습니다 아 오케이 방을 만들어서 약간 아 저 선생님 저 유튜브 채널 이름 생각났어요 뭐죠? 저 발진남 말고 발기남으로 하려고 발로란트 기뉴다 남자 어떠세요? 아니 어떠세요? 아프지 않은 것 같은데요? 맞죠? 어그로 끌리기 괜찮죠? 영빈아 발기남 어 괜찮은데 어 괜찮은데? 야 영빈아 발기남으로 한 번 들어라 아니 맞잖아 그게 낫다니까 이거 오그로를 끌어야 돼 좋다 좋다 이거 제가 초대한 거 오른쪽 눌러서 들어오시면 아 선생님 그 정도 할 줄 알죠 파티창가 바로 눌렀습니다잉? 오케이 어 뭐야 오빠 이거 안에 소리 켜놨네? 예? 아니에요 아 내부 마이크 꺼드릴게요 기다려 보세요 제가 껐어요 제가 껐어요 왼촌 왼촌 아 예 이제 하고 싶은 챔프를 고르셔야 되는데 네 저는 이미 나왔습니다 상남자 브림스톤 아 연막을 처음 하고 싶다라 아 연막 아 저는 말해 피닉스 피닉스 좋아요 피닉스 여보세요 저는 발기남으로 유튜브를 다시 하고 싶기 때문에 피닉스 부활의 피닉스라고 했습니다 약간 역할이 나뉘거든요? 네 약간 먼저 들어가서 기를 뚫어주는 친구들이 아 선봉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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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 기를 뚫어주는 친구를 도와주기 위해 시야를 도와주는 친구들 그리고 이제 그 친구들을 들어가는 걸 도와주기 위한 연막 그리고 뒤치를 봐줄 수 있는 스킬을 가지고 있는 친구 크게 이렇게 4종류가 있거든요 너무 어렵나요? 이해했으면 제가 그대로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들어가기 위한 애들 그럼 들어가기 위해서 도와주는 애들 연막이나 이런 걸 도와주는 애들이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들어갈 때 뒤치기를 방어해 주는 애들 이렇게 역할군이 나뉜는 거 아닙니까? 오 맞아요! 역시 오빠 똑똑해! 역시 역시 역시! 그런 의미에서 저는 피닉스 들어가는 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이튼 피닉스 고르고 선택 누르세요 네 눌렀습니다잉! 내가 해결할게 근데 이상한 게 진짜 맞아 뉴비들은 다 피닉스 하더라 뭔가 멋있어 보이나봐 그게 아니라 저는 이제 그 뭐냐 덩치 크네 하려고 그랬는데 연막이라길래 좀 꼴뱅이 싫어가지고 연막은 근데 뉴비하기 좀 어려운 거 같아요 예예 게임을 이해해야 아무래도 도와주는 게 서포팅이 되니까 그럼요 그럼요 어 이거 제가 치트를 켜드릴 건데 벌써 사냥당한 기분인걸? 궁극기 준비 완료! 음... ESC 누른 다음에 치트에서 네 그... 자동 부활 만 켜보세요 헉! 헉! 딸국지 따라하지 마세요 하하 예 알겠습니다 켰습니다! 절약왕 달성! 제가 그 있는 곳으로 갈게요 네? 제가 치트 켜놨으니까 B 눌러가지고 벤달이나 팬텀 취향에 맞는 거 고르고 그리고 까빠 50짜리 사세요 까빠? 그 맨 오른쪽에 둥형 보호막 맞습니다 이 게임은 무조건 멈추었어야 되는데 움직임에서 쏘면 안 맞고 계속 머릿속에 이렇게 담아놓으셔야 돼요 움직임에서 쏘면 안 맞고 줌에서 쏘면 안 맞고 줌보다는 기본으로 자주 쏘고 또 이게 약간 어드밴티지 이런 게 있는데 예를 들면 저기 있죠? 응 여기를 쬐고 나갈 때 이렇게 벽에 붙어서 이렇게 나가는 것보다 자기 등 뒤에 벽을 붙이고 나가는 게 좀 더 유리하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렇게 숨어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쬐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렇게 내가 뒤로 기대면서 나가는 게 좋다고 왜? why? 그래야 내가 먼저 적이 보여요 무슨 피카노 어드밴티지인가? 뭐 그런 것 때문에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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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총 쏜다고 막 신난다고 이렇게 막 이렇게 뚜벅뚜벅 걸어가는 게 아니라 아니 근데 선생님 교육 중에 죄송한데 네 안 보는 사이에 이렇게 스타일이 바뀌셨어요? 저 원래 스타일은 어땠죠? 아니 그러니까 오른팔에 타투도 하시고 굉장히 아! 아니 굉장히 여전사로 바뀌셨네요 선생님 이 캐릭터가 좀 간지나고 멋있습니다 어 선생님 되게 락시카도 변하셨네 불량해지셨는데 불량해지셨어 저는 너무 바르러서 문제인데 아 네 알겠습니다 계속 하시죠 선생님 그리고 스킬이 이거 보세요 그거 가만히 써 보세요 네 이렇게 보면 시야가 멀죠 어? 성광탄이다! 근데 이거를 부술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해요? 한번 부숴보실래요? 그냥 그냥 총 쏴 주세요 상대방이 이렇게 치고 이렇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부숴야 돼요 아 오케이 빨리 부수고 숨거나 아니면 아예 숨거나 선택을 해야 해요 이해했습니다 아 근데 이거 어떻게 하면 하셔야 되냐 이거 본인 스킬을 한번 써보시죠 스킬을 사서 아 수류탄이네 근데 본인은 여기 들어가도 데미지 안 입고 힐이 돼요 피닉슨은 아! 제가 한번 피 깜빠드릴게요 왜 때리세요? 차죠? 잠시만요 잠시만요 어 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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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도 차요 C도 똑같이 C가 뭔데요? B 눌러가지고 스킬 밑에 있는 거 다 사보세요 다 켜져 있는데? 오 제가 치트 켜져 그런가 봐요 거기에도 피 회복됩니다 아 이거 C는 그거네 카소스 스킬이네 아 왜요? 차다! 차고 이제 시야가 안 보이죠 상대상 입장에서 네 본인도 안 보이는데 이제 피티스가 이번에 상향된 삶이 있거든요 Q 네 어 뭐야? 그래서 피한 게 굉장히 어렵게 바뀌었어요 오 그렇죠 그런 식으로 저기 저기 여기 있으면 하나 까붓어 그렇죠 그렇죠 아아 근데 본인이 이제 안 맞게 아 오케이 그 X는 궁극기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 상태가 되면 제가 이렇게 당신을 죽여도 죽여도 다시 이렇게 돌아가요 이 자리로 아 에코구나 에코구 네 근데 이 자리를 안전하게 써야지 만약에 안전하게 안 쓰면 궁손 자리로 가가지고 칼상도 당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X를 켰을 때 처음에 스테츠를 시작하는 자리가 안전한 자리에서 이렇게 시작을 해야 되는 거구나 네네네 맞아요 맞아요 죽여보세요 선생님 그럼 여기서 내가 여기로 돌아.. 아 이해했습니다 근데 이제 죽이고 여기 거리가 너무 가깝거나 그러면 바로 와서 죽어버리니까 응 뭘 알려줘야 되지 아군한테 이렇게 스킬 던지면 아군이 이거 맞아요 아 오케이 오케이 나만 괜찮구나 네 그리고 아군도 삥에 맞아요 아 그 눈뽕이요? 네 눈뽕 그리고 그거 조심해야 되고 팔 잘못하면 팀 죽이는 거예요 그거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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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제 각을 항상 움직이고 지금도 움직이시는 거 보면 아 나는 너무 자유로운 영혼이야 막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배그하는 것처럼 네 발로란트는 안 돼요 아아 각을 하나하나 쪼개야 돼요 브레이킹을 걸면서 브레이킹 거는 게 뭔지 알아요? 아니요? 이게 처음에는 저도 잘 안 쓰는 거니까 쉬운 걸로 가다가 그냥 이렇게 가다가 멈추는 걸 브레이킹 하고 생각하세요 아 저 이런 거 잘합니다 근데 이제 저기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하나만 이렇게 조금 조금씩 쪼개면서 다 체크를 하면서 가야 돼요 발로란트는 네 아 근데 해볼까 그냥 해봐서 얼마나 이 벽을 아 당연하죠 갑시다 예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저 이러면 저 못 때려요 자 다시 해볼게요 제가 죽여볼게요 저 죽이라고 해보세요 좀 쏴보세요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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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전 하러 가자 예 아니 어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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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전 저 나왔습니다 아니 어디 어떻게 나가나요 아 ESC 눌러서 메뉴로 나가기 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근데 사실 누가 알려주는 것보다 일반전 판소를 좀 많이 박아야 메뉴로 어떻게 나가나요? 아 이거 혹시 허수아뷰 그렇게 허수아뷰 치게 할까? 그 ESC 눌러서 나가게 하면 안 나가지나요? 안 나가지는데요 ESC 누르고 네 저 환경 그렇죠 메뉴로 나가기 아 눌러줍니다 그거 한 번만 그거 한 번만 해보죠 플레이 누르시고 네 맨 가운데 네 그거 다 수락하세요 네 오빠 롤처럼 막 보이스로 패드립하고 그러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파트 영상 채팅은 켜야 되나요? 아니요 그냥 꺼놓으세요 네 눌러서 말하는 것만 켜줬으면 돼서 연습 들어가보세요 연습 네 사격 테스트 사격장 들어가 이거 한 번만 하고 가죠 일반 아니 낯당이 얼굴 따고 싶은 얘기는 낯당이가 트위치 파트너 스트리머라서 아마 안 될 것 같아요 얼마나 파트너 달았대요 낯당이 그리고 얼굴 따면 부끄러워요 형님들 왜 케드냐 들어가는 거 그래서 하고 싶은 케이터 고르시고 하하 하하 사이퍼 스킬도 다유롭게 쓸 수 있어요 사이퍼 사이퍼는 이제 감시자 약간 뒤치 봐주는 스타일 오맨? 오맨 연막 요로 요로 타격대 요로 좀 어려운데 뒤로 살짝 빼보실래요 엉덩이? 네 그리고 이제 그 엘프 3을 눌러보세요 네 엘프 3 누르고 속도 어려움 곧 방어구 켜짐 예? 아 예 곧 방어구 켜짐 예 그리고 완료 그리고 시작 눌러서 해보세요 네 총을 쏘면 됩니다 왼쪽 빨리 쏘세요 혜수 뭐라는.. 쏘라고 네 혜수 혜수 쏘세요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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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대도 못 맞춘 사람은 제가 처음 봤거든요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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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보진 사람 치고 그러면 어떡해 어떡해요 여러분 어떡해요 어떡해 아니 어떡해 어떡해 어떡하는데 어떡하는데 이제 알았어요 자 이제 보여드릴게요 진지하게 할게요 혹시 감도가 많이 답답하세요? 네 저 감도를 좀 올려도 될까요? 조금만 올리세요 조금만 알겠습니다 0.3 추천한 이유인가 이 오빠가 DPI 1000이라 그래서 0.4로 해도 될까요? 0.4로 해도 될까요? 0.4로 해도 될까요? 0.5로 해도 될까요? 많이 답답하시면 네 좀 더 낫나요? 아 이제 됐어요 보여 드릴게요 오케이 너무 빨라요 잠시만요 하하하하 아 이거 괜찮아 뉴비들도 어려움 한 5개 정도밖에 못 치더라고요 뉴비들이 1 2 1 2 2 2 2 2 3 1 2 2 2 2 2 1 2 1 3 2 2 2 알게. 딱 뭔가 헤드를 정확하게 쏜다는 느낌으로. 이게 뭐야? 이거 딱 뜨면 바로 헤드만 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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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거 이대로 일반 들어가는 재미없어 할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분명 오빠 인기 많아가지고 저격들 있을텐데. 다섯 개만 해보자 다섯 개. 할 수 있다! 약간 여러 발 쏘기보다 헤드를 정확하게 한 두 발 쏜다는 느낌? 다섯 개. 다섯 개. 다섯 개. 다섯 개. 그렇죠 그런 느낌. 오 맞아요 방금 느낌 그 느낌 좋아요. 다섯 개. 감도 나야지 좀 알았어. 진짜 이거 0.45, 0.35, 0.36 정도 괜찮아요 0.36. 다시 해볼게요. 오케이. 오! 오 맞아요 그런 느낌! 원래 넘어그리고 왼쪽 오른쪽 너무 멀리 뜬 거는 못 맞춰도 속상해 할 필요 없어요. 저도 잘 못 맞춰. 최대한 가운데 가까운 거 맞추는 느낌으로. 오 오 오 오 감도 맞나 본데 이게 오빠한테? 왜 사람은 칭찬하자마자 못 쏘는 걸까? 왜 사람은 칭찬하자마자 못 쏘는 걸까? 왜 사람은 칭찬하자마자 못 쏘는 걸까? 아니 근데 이게.. 저는 근데.. 저는 선생님. 저는 발로란트 시스템에 대해서 문제를 좀 제기하고 싶은 게. 이게 지금 박자가 로봇이 나오고 그러니까 로봇이 띵 땅 띵 땅 띵 땅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자고로 사람이 명돼서 띵 땅! 그러니까 띵을 주면 박자를 보통 우리 음악 시간에 띵을 주면 땅을 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쏠 때 띵띵 이렇게 쏴야 되니까. 그러니까 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자꾸 띵 땅 띵 땅 띵 땅 이 박자니까 내가 그 박자로 자꾸 쏘게 만든다니까? 뭔 말인지 알겠죠 선생님 이거 내가 무슨 말인지 알잖아? 아 나 혹시 무슨 말인지? 본인이 못 한다는 거잖아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선생님 원래 그러니까 딱 딱 딱 딱 이게 원래 정석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잘하려면 딱 딱 딱 딱 딱 딱 딱 딱 딱 내가 박자를 쪼개야 되잖아. 이게 이게 존나 힘드네. 그러니까 뭐냐면 항상 울어서 보통으로 하죠 선생님은? 딱! 아 다시 한번 해볼게요. 오케이 나도 한번 연습 총 풀어야겠다. 저도 오늘 쏠 때 한 판도 안 해가지고 나도 못 말투 할 때도 원래 누비 많을 땐 내정 같은 거 해야 재밌는데 누비를 모아가지고 아 선생님 저 깨달았다 감도 3.5로 해야겠다. 이제 깨달았어. 아 3.5가 3.7이구나. 오케이 다시. 아 저 깨달았어. 나도 잘 쏘진 않았는데 음 맞아 발라드 세준이라 내검냄는 부터가 맞아 핸드로 집찍하기도 하고 아프리카는 근데 발론 탄 사람이 없지 않나요 여러분? 어깨가 좀 잘 맞아요? 이런 씨 3.6으로 할게요 선생님 보통으로 해보세요 어려움 너무 힘들면 F3 눌러서 보통으로 바꿔 쓰면 되는데 아니면 뭐 친구들 불러서 5인 팟은 좀 그런가? 내가 너무 부족한 선생님인 것 같아 아니 왜 조금 뒤로 가서 가볼게요 살짝만 너무 앞에서 쓰면 애인이 벌어지기 힘드니까 근데 오빠 나 빈 말이 아니고 누비치고 잘하는 거임 절대 발로란트 접기하지 않으려고 우쭙쭙하는 게 절대 아니라 오빠 접을까봐 이렇게 말해주는 게 아니라 저 보통을 한 번만 해볼게요 선생님 네 보통은 보통의 언어 저분이 둘 다 알아 오 그래 보통 하니까 좀 그래도 맞추네 애들 요즘에 스타 처음 하는 여캠한테 친절한가요? 안 친절한 가본데 팬텀이 그리고 너무 Lar면 해제 한 방이 안나가지고 가끔 안 죽는거임 아 총이 문제였네 씨 어쩐지! 갠단이 좀 더 스프레이 잡기가 어렵는데 그렇지! 그렇지! 뭔가 마우스 클릭하는 소리 들리니까 웃기다. 지금 보톡이에요 보톡 오 그래도! 보톡 하니까 16개! 자 이제 보여드릴게요 선생님! 자 보세요 지금부터 제 실력입니다! 네 저 기억 지울게요! 처음 보는 거잉! 한 번 더 지울까요? 한 번 비하길래 더 지워야 될 것 같은데? 10점 노방종? 뭐 잘못하실 때 그런 거 거시죠? 뭐 10점 노방종? 사람들 다 인정해주세요! 선생님 한 번 보여주세요! 아 오케이 오케이! 기다려 선생님! 선생님 디코 화면 공유 좀 줘보세요! 아 오케이 오케이 잠시만요! 선생님 실력을 한 번 보겠습니다! 얼마나 그렇게 잘하시는지! 저도.. 저도 잘하는 편은 아닌데 제가 잘하고 보이네요? 얼마나 뻔뻔하게 잘하시는지! 근데 여기 스킨 핑계 좀 대도 되나? 스킨이 없어서.. 선생님 화면 좀 띄워주시면 안 보입니다! 아 화면 지금도 안 보이세요? 아 잠시만요! 이거 제 화면이잖아! 내 화면이잖아! 이거 내 화면이고! 선생님 화면 안 보이는데요? 잠시만요! 네! 지금 사극장 들어가는 중이라.. 네! 뭐지? 켜졌나요? 아 켜졌습니다 선생님! 잠시만요! 아 선생님 잠시만요! 아 선생님.. 잠깐만 저 손 좀 맞고.. 아이유 레디? 아이유 레디? 켜볼게요! 예 선생님! 센세? 잠깐만 나도 오늘 처음 하는 거란 말이야! 센세? 센세? 어? 잘하는데? 어? 센세? 별로 잘하진 못했지만 17개 안 했네요! 왜 시원하셨나요? 16개도 어려운 거예요 선생님! 아 센세! 네? 아 센세 기다려보세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아 센세! 네? 센세 그 총 뭐예요? 뱀발이요! 어쩐지 나랑 다르더라! 자 또 똑같이 보여드릴게요! 아니! 오빠도 뱀발 썼잖아요! 아니에요 선생님! 나도 오늘 첫판이야 발로! 아니.. 아.. 여러분들.. . . . 선생님 근데 제가 이제 알았어요. 이거 감도가! 이 감도가 0.38 정도? 딱 이 정도가 좋은 거 같아. 원래 감도 깎는 데 며칠 걸리더라고요? 열급은 맞추냐? 그렇네요. . . . . . . . . 선생님 감도가 얼마라고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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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0.355 정도로 하겠습니다. 오 약간 변태들이 그 뒤에 살살이 있어도 보더라고요. 혹시 보여라겠어요? 선생님 저 마지막으로 0.365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통으로 해가지고 이거 자꾸 일반으로 가시죠. 오케오케. 본캐로 와도 되나? 스킨 없으니까 보기 싫어다. 이 하려고 하는 이 욕심 의지. 진입을 중요하게 보는데 발전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십니다. 보통 15자 넘는 게 어디야? 타카나의 만족?! 만족? 저 어려움으로 23개 했습니다. 제가 교수님 이겼어요. 보통이잖아요, 보통. 서른.. 제가 교수님이었습니다. 왼쪽 보통 다 보입니다. 교수님 시작할게요. 보통 다 보입니다. 나오세요, ESC 눌러가지고. 네. 메뉴로 나오기. 근데 처음 할 때 너무 못해도 귀 죽지 마세요. 죄송한데 저는 재능충이에요, 선생님. 이게 상대 매칭이 어떻게 잡혀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격도 있을 것 같고, 저격이 잘 돼서. 자, 형님들 일단 유튜브에 발기남 채널 만들었습니다. 발기남. 네, 발기남. 발로란트의 기뉴다. 발기남 채널 구독 좀 많이 부탁드릴게요. 오늘 하고 접을까 눈에 보인다. 아닙니다. 야야야야, 영빈아. 발기남 말고 발진남으로 바꿔줘라. 그 까추형 나온단다, 발기남 하면. 근데 피닉스 누가 가져가서. 네. 도브나이카요? 그 스테이지. 스테이지가 이제 힐 줄 수 있거든요. 죄송한데 저는 제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제트 잘하는 사람들만 한다는. 약간 오버워치로 치면, 약간 그 겐지 느낌인가요? 예, 맞습니다. 딱 정확합니다. 보여 드릴게요. 야, 영빈아. 힐을 못 쓰잖아요. 발진남으로 만들어라. 예, 뭐라고요? 스피도 모르 쓰지 않나요? 읽어보면, 읽어보면 되죠. 한국에 완전 유비는 아닌 것 같아요. 선생님, 요새 롤도 하시나요? 롤도 가끔 하는데요? 롤티 어디세요, 선생님? 지금 플레이어.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어디 하시네요? 다이아 찍으셨어요? 네, 저 다이아입니다. 와! 말 사는데 거짓말. 많이 못 하셨네요, 선생님. 거짓말. 뭐가 거짓말을 다이아인데요? 아니, 유동아빠가 어떻게 다이아야? 저 다이아입니다. 뭘로? 저 정글이에요, 정글. 내가 봤을 때 암만 잘해줘서 실버급이었는데? 무슨 소리 하세요, 많이 늘렀어요. 이상하다. 브론즈 1이라는데? 아우, 냄새나. 예? 무슨 소리 하세요? 무슨 소리 하세요? 아우, 뭔 소리 하세요? 구매, 저는 벤달로 하겠습니다, 벤달. 나 원래 브론즈 나 대화도 안 했는데. 예? 많이 죽었다, 유동아빠. 하하하하하하하하 경영 보호막 구매해야 되나요? 돈이 없는데요, 저? 아, 1단계에서는 고스트 하나 사세요. 고스트 하나랑 연막 하나, C 하나. 맨 왼쪽에서 네번째 있잖아요. 네, 샀어요, 샀어요. 그거 사고 연막 하나 사세요, C 하나, C. 샀어요? 스킬 설명 1도 보셨죠? 아니요. 하면서 배우겠습니다, 선생님. 네. 이거 아케이드 2명이거든요? 뭐야, 이거 아케이드에 5명이 와! 하하하하하하하하 이거 저격 아니야? 하하하하하하 오, 오빠 다 했어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헤드를! 아, 우리 팀 왜 이렇게 못해? 권총날을 지면은, 1라운드 권총날을 지면, 2라운드에서는 이제 상대방이 이제 2티어 총을 사거든요? 우리는 이제 아껴야 돼요. 근데 저는 1반이니까 살게요. 오빠 원래 아껴야 되는 거예요. 저, 예, 예? 저는 뭐 사요? 그냥 아무것도 안 사시거나, 작은 갑바 하나만 사세요. 저 안 사겠습니다. 근데 이건 좀 냄새나지 않아요, 여러분? 아케이드에 5명 오는 게 랭크에서도 거의 없는 얘기거든요? 이거는... 총알은 꽁짠가요, 선생님? 총알은 제한이 있습니다. 꽁짠데 발수가 많지 않아요. 지금 저쪽이 상대방이 나오는 쪽인가요? 공격하러 오는 쪽이고, 저희가 수비하는 쪽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나갔어요, 선생님은? 여전히가 바이를 안 했네요. B에 들어왔어요. 그 맵 보면, 맵에 지금 메인 사이트 2명 들어왔거든요? 네.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선생님? 맞아요. 저 있는 쪽으로 오시면 되거든요. 아이고, 2명 다 있거든요, 사이트? 아이고, 1명 남았습니다. 야, 근데 우리들 TX도 유빈가 봐! 저는 맵, 저도 맵 고정 안 해요, 여러분. 이거 자기 취향이에요. 저는 맵 고정 안 하는 게 더 편하던데요? 아, 얘 못한다. 왜 무빙하면서 때려. 그렇지, 천천히. 에이, 이거 아니지. 무빙가봐요, 무빙. 얘도 개피야, 88. 얘 총은 왜 이렇게 멋있어요? 스킨이에요, 스킨. 나도 스킨 살래! 이게 근데, 발로너한테는 사고 싶다고 살 수 없어요. 왜?! 자기가 원하는 스킨이 나올 때까지 매일 스킨을 확인해야 합니다. 무슨, 무슨 개 같은, 개 같은 전력입니까? 저 이거 좀 사줘봐요. 아, 이거 죄송한데, 선생님. 그게 아니라 저 이제 뭐 사야 됩니까? B 눌러서 왼쪽에 제가 요청한 거 사주는 거 누르시면 돼요. 싫어요. 저의 벤달 제가 살게요. 저의 벤달 하나랑 중형 보호만 하나 사면 되죠? 네네. 그리고 스킬도 다 사주면 좋아요. 네. 선생님 저 Q 스킬이 뭐예요? 그 하늘 위로 미용 하고 날 수 있는 거요. 그러니까 높은 곳에 올라갈 수도 있고, 대기 탈 수도 있는 스킬이 있어요. 어? 악중 눌러야 되나요? 이거 안테나에 많은 거 같은데? 이거 오빠 저격색 같아요, 제 생각에. 근데 오빠 나중에 진심으로 발로란트 할 거면 아시아 서버 하나 만들어 놓는 게 좋을걸요? 에이설. 저격 때문에 오빠 발로 못 하겠다. 1. 발진난 채널 영상 첫 조회에서 500 넘어가겠습니다. 아시아 채널 서버 바로 만들게요. 아이고 총사이, Z135. 개피거든요, 오빠 Z. 세 eer이 혹시 아시아 채널 서버 먼저 갑니다? 아니. 진해 핵이야Г! 아니. 아니. 즉, 즉, dess. 즉, 즉. 즉. 아군이 한 명 남았습니다. 적군이 한 명 남았습니다. 조심하라고! 팬텀 왜 안 먹지? 마지막으로 보게 될 게 내 얼굴이라니. 은드전이 나네. 아니 선생님 방금 해가 아니에요? 선생님이 아니라 원래 랭크에서 적을 만나면 저렇게 됩니다. 선생님. 아니 왜! 무조건 상대방이랑 나랑 해도 딱 한 방 싸움이라서 아 뒤졌다 이 개새끼들. 아니 왜 올라가다 마라큐 누르면? 학교 누르고 스페이스박 꾹 누르면 방해하네. 스페이스박... 뭐라고요? 뭘 방해를 해요? 쪼개면서 가세요. 쪼개면서. 박자 쪼개면서. 운동은 쪼개면서 가야 되거든요? 아니 이거 헬기야! 아니 말이야! 아니 원래 다 그래 선생님. 아니 선생님 아니. 폭탄 받아라! 자 됐었다. 눈을 가렸다. 장치 작동 중간. 한 방. 스파이크 설치. 스파이크 설치. 한 명 남았습니다. 지금 방금 스킬 뭐예요? 제가 쓴 거요? 네. 그 퓨라고 죽이고 나서 피읍할 수 있어요. 퓨를 쓰면 피읍을 하고 2를 쓰면 그 아까 저 안 맞았잖아요. 총 안 맞게 그... 피할 수 있어요. 한 명을 따고 나면. 다리우스야 다리우스. 근데 얘는 이제 누군가를 죽이지 못하면 스킬을 못 써가지고. 선생님 근데 왜 저는 자꾸... 아니 왜 자꾸 방어구로 살 돈이 없나요? 그게... 본인이 두고 서서 그런 거라 그때는... 누군가에게 사달라고 요청을 하거나 한 번 아껴야 되는데 우리 팀이 다 사줄 돈이 안 되네요. 조심해. 그... 엔트리니까 깡변달 한 번 써보세요. 근데 가끔씩 엔트리 때는 깡변달도 씁니다. 깝없이. 오실 때 발소리를 안 내고 와야 이제 팀이 안 들키거든요. 소리를 내도 될 때가 있고. 어? 뒤에 왔다. 뒤치 상황 아닌가요? 맞아요. 이게 근데 오빠가 못하는 게 아니라 그... 우리 팀이 좀 더 뉴비가 많고 상대팀이 좀 더 할 줄 아는 애들이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스파이크가 설치되었습니다. 어. 제트파이스 목쌌다, 내가. omicardi, boss, enemytor, enemytor, enemyconom, enemy nano, enemy 방금 칼방 하면 제가 이겼나요? 아니요. 좋습니다. 칼방이 그... 좌클릭, 우클릭 있는데 검면에서 맞췄을 때 좌클릭은 3장 때려야되고 우클릭은 뒤에서 때리면 한방이에요. 돈이 필요해. 아니 근데 이게 봐봐 초보전을 일반하면 일반도 어려워 한다니까? 이게.. 오빠 돈이 왜 이렇게 불어? 한 번 아껴요 오빠 나도 한 번 아껴야겠다 방금 저한테 욕한 거 아닌가요? 아니 제트 판단 맞냐고 저한테 지금 욕하는 건가요? 아 네가 뭔데? 아니 싸우지 마 오빠 싸우지 마 괜찮아 원래 그게 아니라 왜 저한테 아니 일반 게임에서 아니 아니 뉴비라고 그냥 봐달라 그래 이건 양반이야 양반 오빠 근데 나 삐같다 내가 먼저 갈게 내가 먼저 갈게 내가 잡았어요 오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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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레기새끼 벌레컷 벌레컷 제가 먼저 갈게요 대쉬 맞아요 그런 용도긴 해요 잡았습니다 오빠 2총 먹어요 2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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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팬텀 팬텀 이거 이게 더 좋은 총 그 뉴비치고 2킬이면 잘하고 있다 인정 그 잘 쏠 생각말고 그냥 맵 익히는 느낌으로 하면 될 듯? 인정 인정이요 인정받고 인정이요 오늘 하고 접겠다 이 오빠 무슨 소리 하세요 저 지금 재눈충인데요 어디세요 낮 당시 저는 그 A 안테나 쪽에 있습니다 저 데리고 갔어요 저 데리고 갔어요 맵 보고 더 따라오셔도 됩니다 팀킬 못하나요? 오빠 이거 맵이 하나밖에 없어요 아니 맵이 여러개에요 이거만 있는게 아니에요 혁국처럼 하나만 만들어주면 안되나요? 제가 할 수 있는게 아니라 네 왜 어디로 찾아가나요 대체 그 사람은 아름다워 빙가부 뭔데? 어디세요 유나당 선생님 맵보면 저 안보이시나요? 보이는데 그쪽으로 갈 수가 없는데요 이거 빡수 빡수 타고 올라오시면 돼요 와이키는 뭔가요 와이키? 와이키는 멋진척 하는거에요 총 들고 확인입니다 칼도 냅니다 선생님 그거 네 선생님 도둑둑 칼도 냅니 칼도 냅니 칼도 냅니 칼도 냅니 칼이 뭐야 이거 애들 어디 있는거야 아니 멋진척 끄고 싶은데 에이 살았네요 얘네 칼도 냅니 칼도 냅니 칼도 냅니 칼도 냅니 칼도 냅니 칼도 냅니 아니 근데 이게 내가 하면서 하니까 순서를 못 뚫겠어 오빠 화면을 내가 보고 알려줘야되는데 괜찮아야 1만 판수로 쪼개는 겁니다, 원래. 오퍼다, 오퍼. 잡았어요, 제가. 뭐, 제가 잡았는데요? 그럼 제가 잡았어요. 한번 해체해보세요, 이거. 4번 꾹 누르시면 되거든요? 네? 빨리 빨리, 시간! 해체하고 알려주려고. 그리고 해체하면 궁극기 포인트가 하나 들어와요. 네. 저는 궁극기가 뭐죠? 해체 누르면, 그 궁극기 누르면, 아, 지금 누르면 안 돼요! 그... 궁극기 쓰면 네. 반동 없이 움직이면서도 네. 자기가 에임된 대로 날아가는 칼이 다섯 개 나와요. 아, 이해했습니다. 근데 이제 누군가를 그 칼로 죽이면 칼이 또 재충전됩니다. 확인했습니다. 좌클릭을 할 수도 있는데, 아, 우클릭을 할 수도 있는데, 우클릭하면 한 번에 다섯 개가 다 나가고, 사라져요. 이해했습니다. 다리우스네요. 다리우스 아닌데? 응, 맞아요. 갈게요. 이거 왠지 A 왔을 것 같은데? 이해 못했다, 저 오빠. 저 오빠 저렇지 않다. A, A, A 가는 중. A, A인 것 같아요. 네. 감탄은 하나 더 있었거든요? 파이크, 탈출. 대장군 중. 시야를 공지게. 아까 레이드 하나 더 가던데? 아, 뒤에. 아니, 아, 뒤에. 뒤에 하나랑 메인 하나인 것 같은데? 아니, 왜 뒤치게 안 봐줘, 아무도. 아, 진짜 못한다, 애들. 아, 아. 선생님, 두 명 다 왔어요, 선생님. 아, 선생님 방금. 선생님, 탭 한 번 눌러보세요, 탭 한 번. 아니, 선생님 방금 좀 실망스러운. 아니, 아니, 탭 한 번 눌러보세요, 선생님. 아니, 선생님 방금 좀. 제가 1등이에요, 1등. 지금 힘들어, 내 마음, 내 지게가 무거워. 아니, 선생님 방금 좀 실망스러운 경기력을. 아니, 좀. 많이 실망스러운데요, 방금? 꼴등, 꼴등 조용히 하세요. 아, 예, 알겠습니다. 전체 꼴등이야, 전체 꼴등 오빠가. 응, 응, 응. 최대 최소 2번 이상한 애들이에요. 그건 맞지. 오빠 처음인데 2킬? 아주 훌륭해요. 인정. 인정받고 인정드릴게요. 어, 무슨 어디서 나온 거야? 아. 아, 뭐 싸버렸네. A 다섯 명인 것 같은데, 선생님? 스파이크가 A 지점에 떨어졌습니다. 뭐야, 들어왔다, 하나. 뒤에, 뒤에, 뒤에. 그 안에, 메인에. 오빠, 보여줘! 거기, 거기 있었거든요? 에임 헤드에 두고? 거기 아니야. 어, 거기 앞에. 운다. 아니, 근데 쟤는 움직이면서 쏘는데 왜 저는 죽나요? 움직이면서 쏜 것처럼 보이는데 저게 오빠 보자마자 약간 멈춘 걸걸요? 그리고 저기도 약간 뉴비라서 조금 움직이면서 쏘는 것 같아요. 이거, 이거 1반으로 하지 말고 나랑 1대1로 싸우는 연습을 먼저 해야 되나? 아니요, 저 1반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첫 판이라서 그래요. 한, 첫 번째 판이 몇 번 반복되면 잘하려나? 아, 무슨 소리였어, 선생님? 아, 당연히 첫 소음이니까 못 할 수 있죠! 오! 그럼요, 그럼요! 얘는 A인 것 같은데요, 쌩? 아니야, 데스매치하네. 오히려 아무것도 못하고 주워서 더 싫어할걸요? 위에, 위에, 위에. 더 싫어하는 거거든요, 오빠 이거? 이렇게 원래 부숴야 되는데 적팀에 뒤치를 부는 친구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스킬을 남겨놓는 거예요. 우리가 뒤치다는 거 지금 들켰다는 소리거든요? 3반, 도망가! 방금, 방금 오빠 해줘서 잘 썼어요. 체인버 80 개피 반 반 반. E 눌러놓고, E 눌러놓고 도망가! 일단 맨날이랑 바로 E 수지! 아, 두 명이라도 2대1, 2대1. 맞아, 상대로도 이비 맞아요. 2대1 이슈, 2대1 이슈. 파이크도 격할까? 아니, 선생님 이거 연발로 쓸 수 있네요? 네! 아니, 왜 말을 안 해줬을 때까지! 아니 1포인 아니 나는 한 번만 나는 한 번 봤었잖아요 자꾸 아니 이렇게 쓸 수 있네 뭐래 뭐래 아니 이렇게 쓸 수 있네 근데 왜 이렇게 쏘세요 아니 선생님이 이렇게 쏘라면서요 아니 그러니까 멀 때 끊어소야 하는 거지 가까울 때는 스프레이 잡으셔야 합니다 아 선생님 진짜 이제 알았어요 이제 깨달았어요 그냥 오빠 그냥 움직임도 쏘자 배그할 때처럼 칼빵도 안겼네 조기제트 아 저거 잘 쏘네 개새끼 저거 나도 집존에 안된다 와 근데 나 1등이라서 이거 빛난다 여러분 신기하다 그치 신기하다 그치 신기하다 그치 와 여기다 연막을 쓰면 어떡하지 원래 이러면 안 돼요 이거 아군이 들어가야 되는 곳에 네 선생님이 잘못 쓴거 알죠 아이고 아니 선생님 좀 아 방금 잘했는데요 아 예예예 아 예예예 아 예예예 아 예예예 아 예예 아 선생님 근데 그 공중에 안올라가진다니깐요 큐 큐 누른 다음에 스페이스바 꾹 누른 다음에 한번 여기 위에 올라가 보실래요 여기까지 올라와서 큐 누르고 슝 그리고 스페이스바 누르면 앞으로 방향키로 가면서 큐 누른 다음에 큐 누른 다음에 큐 누른 다음에 한번 해보세요 이틀이 연습하는거죠 일반인데 없어요 이게 전반전 마지막 라운드랑 돈 다 써야되는데 오빠가 돈 다 안쓴거거든요 전반전 12라운드에요 그리고 13라운드 먼저 따는 사람이 아 아 아니야 아 아니야 아니 아군이 한 명 남았습니다 던오빠보다 못하는거 인정 던오빠보다 못하는거 인정 던오빠 알아요? 던오빠에요? 던오빠라고 하수분 잘하는 오빠 있는데 던오빠라고 하수분 잘하는 오빠 있는데 던오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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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연막을 상대방이 있는 쪽에 기지 쪽에 쓰고 배쉬로 그 연막 안에 들어가서 시간을 벌거나 상대방을 잡는 겁니다 아 그건 이해했죠 충분히 레알? 당연하죠 우리도 아케이드 다섯 명 왔네 쪼개면서 쪼개면서 박자 쪼개면서 발소리를 안내야되는데 요즘에 발소리를 내버렸네 이게 발소리를 안내야 상대방이 저희가 여기있는지 모르거든요 지금 발소리 피니까 다 내고 다니는거 봐라 이거 미치겠다 미치겠다 아니 방금 해가 아닌가? 아! 해 됐다! 아니 근데 진짜.. 우리팀 진짜 못한다 답답하다 진짜 왜 이렇게 못해? 아 진짜 극혐이다 아니 왜? 아니 왜? 아니 진짜 못한다 우리팀 왜 이렇게 못해? 왜 이렇게 못해? 아 진짜 극혐이다 다 뉴비라서 저는 바이 할게요 다섯 명 구해야 될 것 같다 여러분 다섯 명 구해볼까요? 오빠 트위치 방송하는 사람들이랑 오잉투 하는건 어때요? 선생님 그거 죄송한데 그건 다음 시간에 저도 낫을 많이 가리는 사람이라서 아 낫을 많이 가려서 다음 시간에 미리 구해서 하는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좀 낫을 많이 가려서 선생님 오빠.. 오빠 아이야? MBTI? 예? 오빠 MBTI 아임? 저 뭔지 몰라요 아니 오빠 스.. 예? 스승님 스승님 조심하세요 스승님 아 왜? 아니 왜? 아니 같이 나가서 원래 싸워줘서 트레이드라는걸 내는거에요 선생님 지금 체인버가 설 때 같이 나가서 싸주는거에요 아니 선생님 아니 선생님 왜 자꾸 혼자 오빠한테서 나가는거야 아니 진짜 아니 스승님 아니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봐봐 지금 오빠한테 화나잖아요 진짜 왜 화났냐 제트라면 챔피언을 하고 앞으로 들어가지 않으니까 제트가 트레이드를 내주는 캐릭이 아니라 먼저 들어가서 몸에 대는 캐릭이에요 아닌데 1호 난다 그랬는데 기본적으로 이 발로란트가 공격을 할 때 저랑 제트가 1선이에요 근데 이제 저보다는 제트가 1선인 이유가 제트는 이동기가 있기 때문이죠 확인했습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오빠 들어가고 내가 오빠 바로 따라 들어가면서 트레이드 내주고 근데 저 손이 좀 안좋아요 거기 가만있지 말고 이제 사이트 가야되거든요 줄을 타고 가면 위험할 수도 있으니 상대방이 만약에 저기에서 뚫어저 오빠 그러니까 맵을 보면 지금 오빠 혼자 따로가 있죠 네 그러면 안 돼요 제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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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팀원들 하고 같이 내가 총먹을라 그랬는데 근데 우리팀 아무도 타입고는 안 들고 와가지고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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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상해 애들이 상대편도 애들이 A에서 빼고 붙는 걸 잘라야 되는데 A에 아무도 없을 거 아니야? 아니 스킬을 쓰다! 하.. 진짜 ㅈㄴ 쓰레스 받나.. 씨.. 왜 그런 줄 알아요 오빠? 아구리 한 명 남았습니다 너무 못해서 너무 고딜 보이는데 오빠한테 이게 근데 이 게임이 솔직히 불친절한 편이라 처음 하면 너무 어려워 오빠 근데 제트라는 캐릭터가 마음에 들어요? 마음에 안 들어? 하기 싫지 말로라트 이 배그처럼 만만하지가 않지 롤 할까? 우리? 롤 할까? 발로 져볼까? 이거 발로 발 짓나 뮤직비디오 빨리 팍 잡아서 가? 무슨 소리 하세요? 안 맞아 하는 거 같은데 있어요? 도와줘! 나이스! 체인버! 이제 오빠가 먼저 가줘야 하자 지금 가야 하자 이렇게 자기를 하나하나 쪼개면서 천천히 달려가면서 가라는 뜻이 아니고 하나하나 브레이킹 가면서 좌 누르고 A 누르고 확인하고 앞으로 소리 없이 가서 쉬프트 누르고 가서 오른쪽에 낚시 숨어있을 수도 있거든요 방으로 저기 오른쪽? 거기 위에 아니 거기 아니 오른쪽 거기 방금 어 방금 거기 그리고 다시 이제 순풍을 킨김에 앞으로 가서 아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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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가면 여기 사이트에 어떻게 들어가야 할 거야 순풍을 거기서 써버리면 나랑 1주일부터 하자 1만 안 되겠다 아니 아니 1만 한 번 더 해요 아니 저 캐릭터를 Z로 말고 따른 거 같게 저 진짜로 아니 Z가 나랑 안 맞네 Z 말고 따른 거 같게 진짜 깨달았어 이제 알겠어 이제 되게 좋은 챔피언이야 이제 깨달았어요 근데 진짜 30초 남았습니다 이 게임 핵 있죠 핵 거의 없어요 핵이야 아 이거 핵이야 봐봐 쟤 핵이라 하니까 근데 오빠 막 박는 것도 중요한데 약간 1대1의 개념과 약간 그런 것 좀 알면 좋지 않을까? 핵의 활용도 어떻게 하는지? 1대1 하시죠 그럼 개발라드릴게요 아 1대1이 개발려고 하자는 게 아니라 아 1밖에 1밖에 한 번만 더 해보시죠 1밖에 한 번만 더 하시죠 오케이 그럼 오빠 Z 재밌으면 내가 Z 한 번 더 내가 Z를 똑같이 해서 보여줄게 아니 저는 피닉스 할 건데 죄송하지만 피닉스? 알았어 넌 피닉스? 나도 피닉스 보여줄게 네 있잖아 여기 상대방이 움직이면서 쏘는 것처럼 보이는 게 계속 와리가리 움직이면서 브레이킹을 걸어서 어 그렇게 보이는 거야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와리가리 와리가리 그니까 A 누르고 멈춰서 한 번 쏘고 B 눌러서 한 번 멈춰서 쏘고 그런 식으로 하는 느낌 B를 왜 눌러요? D 아니에요? A랑 D 아 예 가동 부활 켜놓으세요 ESC 눌러서 네? 자동 부활 E 수치 눌러서 치트칸에서 내리다 보면 자동 부활 아까 내가 키라고 했던 거 켰어요? 나머지 치트는 제가 다 켰어요 B 눌러서 팬톤 벤달 쓰고 싶은 거 쓰고 중값 쏴보세요 네 아니 아니 이게 어떻게 쏘는 거냐면 저 한 번 더 죽여보실래요? 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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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저 다시 죽여봐요 P 100이 돼야죠 이게 그니까 오빠는 멈춰서 쏜다 이러면 어떤 느낌이냐면 오빠가 가다가 갑자기 적을 발견하면 그냥 갑자기 멈추고 이렇게 쏜단 말이야 응 근데 그러지 말고 이렇게 이렇게 쏘고 이렇게 쏘고 무슨 느낌인지 뭔가 알겠죠? 아아 그렇다 그렇다 그런 식으로 맞아 상대방 입장에서도 더 맞추기가 어려워졌거든요 그리고 오빠 보면은 오빠 거기 있어봐요 그러면 오빠 어떤 느낌으로 나오냐면 상대방한테 원래 플레이한 사람은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딱 쬐는 게 끝인데 오빠는 이렇게 나가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나갔을 때 문제점이 뭐냐면 저기 오빠 하나만 있으면 괜찮은데 저기 있죠 이런데 여러 명이 여기를 쬐고 있을 수도 있잖아 오빠나 저기 오빠나 저기 오빠나 저기 하나 오빠나 두 명 2대1 하게 되는 거잖아 근데 만약에 이렇게 각을 조금만 쪼개서 나가면 1대1만 할 수 있는 거잖아 무슨 느낌인지 알겠어? 이에서 이에서 진짜로 그래서 일단 맵을 몰라서 더 어려운 거야 오빠가 총을 못 쏘는 게 아니라 맵을 몰라서 넓고 아니네 상대도 누비여서 짧게 짧게 쪼개는 게 아니고 막 이렇게 그냥 돌아다니면 이게 더 쏘기 어렵거든. 이게 더 쏘기 어렵지 않아? 감도는 아까 꽉 깠어요. 보통에서 감도를 했는데 누다 오빠. 그리고 이제 오빠가 해야 되는 역할이 뭐냐면 그냥 이제 남들 따라다니니까 재미가 없는 거고 오빠가 공격 때 좋은 챔피언이거든? 이제 맵을 보면 우리는 대충 여기서 시작해서 이렇게 여기를 뚫으려고 들어와 이 문을 수비하는 입장에서 여기서 이렇게 대기 타고 있거든 막 어디 곳곳에 숨어가지고 오빠가 해야 될 거는 저기 어디 있는지 하나하나 각을 쪼개면서 가야 돼. 나 옆에 딱 붙어서 내가 총 쏘는 위치 봐봐. 내가 이렇게 가면 여기에도 저기 있을 수 있고 여기에도 저기 있을 수 있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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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거를 오빠는 생각하기 싫잖아. 그럼 이제 어떻게 하냐. 그냥 들어가기 전에 이 삥을 하나 까고 이렇게 들어가. 알겠어? 오케이 알았어. 그럼 상대방 입장에서는 그 삥을 피하기 위해서 어딘가 숨어야 되거나 오빠가 못 쏘잖아. 그럼 또 여기 도착했는데 무서워. 그 삥 하나 까고 그냥 가. 그리고 그냥 가. 오케이. 근데 그것도 불안해. 그러면 상대방이 있을 것 같은 데다가 불 하나 던져놓고 삥 까고 이렇게 들어가. 이해했어. 삥이 괜히 있는 게 아니야. 이제 알겠어. 이해했어. 다시 이해했어. 이렇게 기두라서 이렇게 죽을 수도 있잖아. 기두라서 잘 맞추네. 그리고 이만큼 가까우면은 스프레이라고 반동 아까 잡는 거 이랬잖아. 반동 잡으면서 쏘면 돼. 아유 렉 걸린다. 그 이 정도 거리는 그냥 못 맞추면은 이 샷으로 그냥 갈겨 버려. 만약에 나랑 오빠랑 건네 먼다고 쳐봐. 오빠 저기 뒤까지 붙어봐. 더 뒤에 더 있거든? 응. 어 뒤에 더 더 더 가 봐. 그럼 여기서는 스프레이 잡기 솔직히 힘들잖아? 스프레이 반동 잡는 걸로 쏘기가 힘들잖아? 그니까 끊어서 쏘면 돼. 잘하고 있어. 지금 그렇게 끊어서 쏘는 거야. 움직이면서 맞아. 그렇게 눈 힘치면서 끊어서 쏴. 난 이 정도면 어떤 식으로 하는지 알 것 같아? 이해했어 가자. 야 캐리해 줄게 가자 가자. 캐리해 줄게 이해 알았어 진짜 알았어. 깨달았어 깨달아. 오늘 이후로 발굴한테 안 한답니다. 아 웃으려 하셨습니다. 가시죠 게임하러. 아 나오시면 됩니다. 네 나왔습니다. 트위치에서. 아 트위치 지금 방송 안 켜놨대요. 마포리카에서 인유다라고 치면 나와요. 네 저 다음번에 트위치 키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트위치 키고 따라 돈을 한번 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돈을만 받으라고 트위치에서 킨다? 아하하하하하하하 저 수술해 하세요. 아 그저 저 아프리카에다 유다 오빠가 저 엄청 많이 도와주고 챙겨줬죠. 아 당연하죠. 아 뭐야 나 레이나 하려고 했는데 레이나 뺏겼어. 뭐야 우리 팀 뭐야 이거 뭔데 이거? 응 태커나세요. 근데 만약에 경쟁에서 조합 이렇게 되면 망한 거예요 오빠? 아 조합을 망한 거야? 이게.. 왜? 근데 우리 팀이 해줘서 좀 덜 망했어요. 그러니까 연막이 없으면 좀 힘들어져요 게임이. 아 그러니까 저 약간 좀 무식하게 생긴 남자 있어야 된다는 소리지? 저 세번째 친구 연막. 이해했습니다. 보니까 이 경기인데 발로란테가 어려운 게임이 아니네. 조금만 적응하면 금방 하겠다. 막 그렇게 어려운 게임이 아니네요. 심내 쉬워. 간단한 게임이구나. 금방 하네 이거 초등학생들 그 잼민이들이 마련하는 이유가 있네. 심내 게임이 이해도가. 지금 잼민이들이 보고서 놀리고 있는 거 아니야? 아니 죄송한데 어디 말투니? 어 근데 이거 헤이븐 뜨지 않았냐? 왜 메이비 갑자기 바인드로도 아까? 아니 저 게임 친구가 사투리 써가지고 저도 사투리 나와요 오빠. 누가? 누가 사투리 쓴다고? 게임 친구 사귀었는데 그 친구가 대구 사람이더라구요. 아 대구가 사투리 좀 빡세. 뭐야 헤이븐 아니었어 여러분? 이거 뭐야 버그야? 가자. 내가 앞장 쓸게. 이제 이 판에는 Z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Z 1선 보내고 오빠가 약간 그 Z 따라가서 킬 교환해준다는 느낌으로만 해줘도 돼요. Z 어디 갔노? 우리 뒤에. 간다. 칼로 어떻게 바꾸나요? 한 번. 그럼 왜 이런 거 안 알려주시나요? 이거.. 아니 오빠가 써주면 아닌데 오빠 배그는 칼 없었나? 내가 배그하는지 너무 오래 돼가지고. 저도 전혀 몰라요. 배그 칼 없었어? 저 몰라요. 그리고 그리고.. 배그 접었어? 예. 그리고 그 뭐냐 그 뭐냐. 그.. 저기 있다 없다 표시 어떻게 하나요? Z! 확인. 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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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팀한테 연막 잘못 샀어요. 한 대가 한 대 밖에 왜 안 맞았냐? 우리 팀한테. 그냥 괜찮아요. 그냥.. 아 이거.. 상대 연막이에요. 상대 연막. 상대 연막. 아군이 한 명 남았습니다. 왼쪽에서 저기서 침착하게. 천천히 해주세요. 천천히. 나이스. 한 명 남았어요. 불이 있었으면 힐할텐데 불이 없어가지고. 오빠 그 발소리 안 내는 게 좋거든요 오빠 혼자 하고 적은 두 명인데 아 까비 아 안 까비 우리 팀 삐졌네 오빠가 그 스킬 오맨한테 던져가지고 내가 스킬 잘못 던졌다고 했잖아요 아 연막 잘못 던졌다는 미제트가 돈이 다니니까 살게요 원래 사면 안 되는 거 맞아요 오빠가 배그 말고 오빠 오버워치 안 했어? 오버워치 존나 잘해 키가 어딘데 오버워치? 오빠도 그러고만 진짜예요 아니 연막 때렸는데 어떻게 쟤가 저렇게 잘 써 아니 왜 아니 말이야 아 이게 레이나가 아니여가지고 레이나였으면 피읍을 하는데 아 모르거나 W라고? 아니 근데 그 스승님이 잘못 알려줬네 나한테 뭘 뭘 뭘요 스승님이 좀 이상하게 알려줘야죠 아 뭔데 뭔데 뭐가 뭐 알려줬네 스승님 왜 자꾸 저희 팀들이 저를 바라면서 저한테 총을 쏘죠 뭐가 마음에 안 들었나 본데요 뭐가 마음에 안 들었나 본데요 아니 여러 전들도 좀 순서 좀 보여요 채팅으로 아 거기 발로란타는 사람이 없구나 오빠 발로란타는 거 채팅 안 봤어요? 아니 채팅이 이렇게 오는데 제 채팅 안보이 제 채팅 잘 안보이 제 채팅 잘 안보이 오빠 죽은 거야 아니네 이거 하나 했네 Pentagon 오빠 이거 아군 조비에 던지지 않는 게 beni 이거 돌려줘 오빠 이게 우리가 제가 A 사이트에 한 명 있는 거 확인하면 피로 돌려도 되거든요? 혹시 몇 박았어요? 스카이? 개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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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어, 레알 개피 김희선 오빠 뭐냐고요? 저 아프리카 있을 때 저한테 엄청 잘해준 오빠요 개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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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 1 피 1 피 1 몇 때렸는데요? 난 세 방 몸통, 다리, 팔 한 방씩 때렸어 나 피가 너무 없다 건데 뭐야, 텔 타고 왔는데? 저 표시 어떻게 해주나 저렇게 나 표시 어떻게 해줘? 배트요 다행히 배트요 배트요 앗 아! 아니 근데 왜 이렇게 나는 스킬 없고 짜는 스킬 있었잖아 어, 이겼다 근데 근데 왜 이렇게 못하세요? 시간 없었나본데? 아니 왜 이렇게 못하세요? 아니 템 눌러면 제가 알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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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루를 했어요. 근데 오빠가 2등인데? 저도 잘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오빠가 하는 것도 뭔가 힘겨운데 오빠 말고 또 다른 분들도 같이 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아냐 아냐. 저 일단 저만 할까요. 저만. 반응을 좀 봐야죠. 저 만약에 발로란테스 트위치를 잘해서 트위치로 갑니다. 잘 부탁드릴게요. 좋아요. 내가 봐봐. 강아지를 보내줘거든? 강아지로 내가 저기 어딨는지 확인하는 거니까 이거 강아지 따라서 들어오면 돼. 지금 봐봐. 아무도 없었어. B사이트에. 확인. A사이트에 있겠네. 아이고. 후카가 거기. 오 굿. 부숴야 돼. 이거 부술 수 있어. 오빠 하는 거 볼게. 에임 헤드라인. 헤드라인? 잘 모르겠을 때는 아군 헤드에 맞추면 됨. 마인드. 아. 왼쪽 왼쪽. 아. 왜. 왼쪽 사운드 안 들렸는데. 왜. 아니. 늘렸다. 아니. 짱인데. 가자. 모두 박살내자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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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일단 어려우니까. 우리. 하나. 하나. 멈춰서 쏴야 맞는다. 멈춰서 쏴야 맞는다. 둘. 헤드라인에 에임을 놓자 헤드라인에 에임을 놓자 오케이 딱 그 두개만 해 두개만 다른거 다 신경쓰지 마세요 아니 근데 캐릭터마다 키가 다를텐데 어떡해 무슨 키가 다른데 이거 소잘라서 이거 줘도 되는 라운드야? 오 맞아 궁 쓰면 그렇게 자신감 있게 들어가주는 저 안에서 깊숙이 하네 그냥 들어가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욕실에도 있을 수가 있어가지고 욕실 클리어를 안했어 요로 궁 쐈어? 오 나이스! 오빠가 잡은 줄 알았네 클리어 클리어 나이스 나이스 잘했어 잘했어 역시 쉽다 쉬워 이제 깨달았어 우쭈쭈 해주고 싶은데 우쭈쭈 해줄게 우쭈쭈 무슨 소리 하세요 지금 방금 제가 그 서치 다 했잖아요 맞아 그 인당 궁 쓰고 자신있게 가는 것도 잘했다 팔 들고 이렇게 Y 누르면 구수처럼 보이는 거야 오빠 3번 누르고 Y 막 눌러 이렇게 구수 같잖아 구수 내가 간다 맨 날린다 시야 차단 벌벌 딸 눈먼창 진짜로군 잘자 매진탕이다 조심해 어우 부끄러워 맨 질덕 실명 성공 눈 감으랬지 눈 감으랬지 눈 감으랬지 눈 감으랬지 샤쿠니라 샤쿠니라 샤쿠니 오빠 이거 가까이 붙으면 안 돼 이거? 응 으음 아 야 physician 네놈 오빠가 쨔고 있어봐 나 구수 하나 먹을게 네 가자 이제 돌리자 뭐지 내 궁이 저기 있는 위치로 얘가 날라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B로 가자 한 명은 A에 있고 한 명은 둘 다 A에 있다 맵 보면은 내게 A로 두 개 날라갔잖아? 그럼 상대방이 지금 A에 두 명 있다는 거야. B가 비어있어. 하긴 2대2죠 지금, 2대2. 2대3? 근데 난 P가 별로 없어서 오빠가 좀 해줘야 되고 오빠가 설치해야 된다. 내가 해줄게, 내가 해줄게. 오빠가 4분 눌러서 설치해야 돼. 뭘 설치하라는 건지? 스파이크 오빠가 들고 있잖아. 오케이. 한 명은 호카 쪽에 끄는, 오빠 거기로 가면 설치를 못해. 빨리 시간이 없어. 어디로 가야 돼? 어디로? 숨어 숨어 숨어! 설치! 어디? 이겼나요? 이겼어 이겼어. 내가 상대방을 다 잡아서 이겼어. 오케이 내가 다 잡았어. 내가 잘했어. 내가 못 잡았으면 졌어. 내가 잘했어. 스파이크 설치 시간이 안 돼가지고. 내가 잘했어. 우리 닉서가 초보라 이해 좀. 마흔 살 아저씨예요. 뭔 소리야. 오빠 이제 마흔 살 아니야? 아니야. 살은 중만이던가? 오빠랑 너무 알고 지낸지 오래돼서. 한 만 먹은 줄 알았다. 앞에, 앞에, 앞에. 램프 하나랑 욕실 뚫는 것 같으니까. 내가 욕실 뚫어볼게. 눈을 가려주지. 길을 못 뛸걸? A.S. 척판. 이겼네 세상이야. 바이퍼가 붕 쳐서 돌려도 돼? 아,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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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내가 뒤에 다 봐야겠다. 나이스! 나이스! 이러면... 스카이가 어디 썼는지 모르겠는데? 나이스! 어, 그렇지. 이게 팀이지. 얘들 좀 하는 애들 이제 왔네. 이제 좀 맑게 하라는 애들. 이렇게 해야죠. 콜둥 아니다? 템 눌러봐. 네? 전체 콜둥 아니잖아. 아니죠, 저는. 이거보다 킬 못하는 애들이 저기 상대방에 두 명이나 했다. 훨씬 많네. 쟤들 진짜 못하네. 벌레들. 못한다. 잘하고 있다, 눈빛 치고. 잘하죠. 나도 공간다 눈빛을 하니까 편하네. 긴장하면서 안 해도 되고. 여기다. 램프 삐었다. 야, 바로 램프 앞에 스카이. 따나와. 헤븐 하나. Z가 어딨지? 게재? 나이스. 아니, 오빠. 승화 총 좋아해? 모르것 같았어요, 모르것 같았어요. 뭐라가나 깔았어요? 예? 승화 총 좋아하죠. 승화는 몸 한 대만 맞춰도 죽거든? 아니, 저... 아, 근데 너무 CC해서 안 해요, 그런 건? 어, 이겼다. 나이스. 승리 썰었다! 봐라, 재능이 뗐잖아. 내가 말했잖아, 스승리. 재능충이라니까. 나 말했잖아, 여러분들. 얘들아. 하면 된다. 얘들아 발로 버그있네. 헤이븐이라 뜨는데 바인드나 하자. 아니 이거 하면 된다니까 나도. 얘들아. 맞아? 아 예. 저도. 두 번 했는데 한 번 이기면 잘한 거 아닌가요? 뭐... 뭐 그렇지? 1만 한 번 더 꺼야? 어떡해. 1만 한 번 더 하시죠. 오케이. 종군 기자라니요. 그만하세요. 게임을 찾았습니다. 그래 3킬 10 서더스에서 4킬 우리가 쓰셨으면 많이 발전했지. 인정. 약간 오버워치랑 아 우리도 벤제마 형이 처음 하는 거 치고 겁나 못하... 니가 뭘 알아요. 벤제마 님. 니도 못하면서. 내가 진짜 솔직하게 말할게요. 진짜 생 처음 하는 거 치고 잘하는 거야. 인정. 나 땅이 거짓말 안 해 형님들. 미안한데. 나 땅이는 거짓말쟁이가 아니에요 형님들. 진짜로. 나도 많이 다 했었다. 나 땅이가 있는 그대로. 보고 느끼는 그대로만 알려주는 거예요. 진짜로. 유나 땅은. 오빠 내가 아까 두 가지 뭐 하라고 그랬지? 멈춰서 싸라. 응. 항상 헤드라인 고정해라. 고정해라. 왔다. 굿. 조금만 알면 끝이다. 저는 정확히 알아. 정확히 하면 돼 정확히. 오빠가 약간 피지컬이 부족해서 그렇지. 머리가 좋아서. 금방 잘할걸? 당연하죠. 저는 스승님. 저는 근데 딱 말할게요. 저는 잘해요 진짜로. 아시잖아요. 나 옛날에 롤도 오빠랑 1대1 떠서 내가 이긴 거 생각나? 생각나? 아니 내가 이겼는데? 내가 이겼는데? 내가 못 이겼는데? 오빠 잘못했는데? 기억 조정하죠. 자기한테 좋은 것만 기억하고 삭제시키고. 기억 조작하지 마세요. 기억 조작하지 마세요. 기억 조작하지 마세요. 기억 조작하지 마세요. 그때 미드 빵 했는데 제가 이겼거든요. 제가 이겼어요 죄송하지만. 지금에도 제가 이겨요. 그때 챔프 뭐 하셨는데요? 이즈리얼이요. 와! 오 진짜 기억하고 했네? 제가 이겼어요. 제가 이겼는데요? 제가 이겼어요. 손에 여섯살 이겨먹겠다고. 제장전전. 제가 이겼어요. 근데 뭔가 신기하다. 신기하지 마 제가 이겼어요. 그때. 오빠랑 오랜만에 게임하는데. 그게 발로란티인게 너무 신기하다. 그때 신기한데 제가 이겼어요. 굉장히. 나도 유튜브 영상 있을텐데. 제가 이겼어요. 그 유튜브에서. 근데 제트 따라가면 돼. 제트가 지금 떨어지는 중. 뭐 컨디는 확인 안하긴 했어. 오! 오빠가 스파이크도 눌었다. 오빠가 설치야. 네 잘못이야. 레벨에다 젖했어. 스파이크를 설치한다. 오빠 스파이크 설치해. 네. 어떻게 설치하나요? League admin 누르세요. 설치 완료. 나이스. 아이스! 캐리하는 중. 어! 오 졌다! 아 레인아 90인데 너무 아깝네. 오빠 1대 3이야! 이겼어. 이건 어쩔어! 오빠 1대 3을 어떻게 이겨! 왜요? 우리 팀은 왜 아니... 진짜 못한다 진짜 못해. 애들이 개념이 하나도 없네. 게임 저렇게 하는 건 아닌데. 안타깝다 안타까워. 안타까워? 그리고 스파이크 오빠 들지 말고 쏘봐 줘 쏘봐. 우리가 4명의 엔틀이라. 어떻게 줘야 되나요? 4분 누른 다음에 G를 누르면 상대방한테 가서 G를 누르면 그렇게 떨궈둘 수 있어. 상대방 저기 있는 거 표시 뭐로 한다고 했죠? 세트! 여기야! 상대방! 피지점 점팔 가능! 수루탄! 상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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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발 때리는 승수 찰Web 신 Freak 아 까비 아니 스승님 이거 보니까 한발 땡땡이 아니라 박자가 탕탕탕탕 이런 식으로 가네 아니 스승님이 나 잘못 알려줬네 박자가 탕탕탕탕 이런 느낌으로 가야 되는구나 그런데 이거 탕탕탕탕은 뭐고 탕탕탕탕은 뭐고 이거 좀 봐봐 날 딸려주고 땅땅 이건데 애들 보통 약간 이런 느낌으로 쏘네 뭐가 다른거야 약간 이런 느낌으로 쏘네 애들이 땅땅 이게 아니라 약간 이런 느낌이네 빨리 킬 먹어야 돼요 총맞아 달라요 내가 맞아요 조아보세요 원래 피닉스가 레이나보다 먼저 들어가줘야돼 원래 피닉스가 레이나보다 먼저 들어가줘야돼 근데 우리 팀 레이나를 하고 있었네 오빠 이거 녹화한지 모르거든요 지금 노은 반자가 처치됐어 스파이크가 A 지점에 떨어졌습니다 저 피닉스 레이나보다 너 좀 나와봐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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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피닉스 레이나로 갈게요 실패 발소리내지 말아봐요 지금부터 앞에 있어요? KNG 시야를 훔쳐주지 시야를 훔쳐주지 이제 있는거 아니야? 오빠가 낸거야 방금 발소리? 응 30초 남았습니다 우리 스파이크를 가지러 가야되거든요 우리 스파이크를 가지러 가야되거든 팔소리 팔소리 시간이 없는... 10초 남았지 90초 남았다며 빨리 스파이를 해야돼요 이 안에 이게 설치하는데 4초가 걸리거든요 스파이크 설치와되 스파이크 설치와되 스빌이크 뭔소리고 뭔 소리고! 상대방이 어디서 올지 몰라요. 이거 잘.. 오빠가 거기 보고 있을 거예요? 어 내가 뒤에 볼게. 아! 아! 뭐야? 아 졌다. 120인데.. 아니 진짜.. 한 대만 박아주지! 한 대만! 한 대만.. 아니 스승님 왜.. 꼴등 조용히 하세요. 아니 스승님 좀.. 한 대만 박아줬어도 이기는 건데! 난 스승님 좀 못하시네. 아니 왜.. 근데 원래 진정한 강자는 그런 놀림에 기분 상하지 않습니다. 진짜.. 우리 돈이.. 예? 예? 아니 아니.. 돈이 너무 애매하다. 아니 근데 진짜 못하지.. 한 사람한테 배우세요. 아니야x3 아니에요x3 아 왜 그래. 왜 삐지세요. 가자. 아 총이 짧아가지고. 이거 오빠 옆에 붙었다가 오빠 죽으면 먹어야 돼. 데미야가 많아가지고. 아니 아니.. 중국에 붙었다가 그런거 같아. sentenced. 아 왜 이렇게 그런거 같아? 뭐 하는 거야? 좀.. 다행히. 난 잘못해가지고.. 야이 proced, 왜 이렇게.. 결국 브레이킹 거는 거예요. 상대방이 어딨는지 아니까. 아시겠어요? 이거 꼬보! 꼬보! 와 쟤 진짜 못한다. 앞뒤도 못.. 와 방금 뽀록! 내가 죽인 거 아닌데 이거? 아니 방금 다른 사람한테 얘기한 건데요. 저 스승님 화면 안 보고 있었어요. 아.. 스승님 착각하지 마세요. 아니 뽀록이 아니고 우리 팀 실력이! 아 알겠음x2 아까 오퍼 주워놓을 거예요. 호바가 오퍼 샀던데. 오퍼가 쓰는데 몸 한 방만 맞아도 죽어요. 개꼬리긴 하네. 대기물 산 건데요. 4700원. 지하 확포 중! 찾았다! 좋아! 가자! 큰 사랑! 오 오빠 뭐야? 웬일이야? 엇! 어! 개방, 수류탄. 용항 끊어놓은가 본데? 공항 끊어놓은가 본데? 아부니 한 명 남았습니다 뭐야? 아 누나 아까 잘못 봤어 아 아니 왜 오른쪽 봤을 때 들렸는데 왜 오른쪽 들렸어요? 네 그럼 알려주지 그럼 알려주지 아 선생님 좀 사운드가 약하구나 미드 소리여가지고 하나 더 있을 줄 알았는데 아니 선생님 방금 사운드가 들렸는데 왜 아니 왜 나 빼고 이제 다 준 거야 우리 팀 개못해 쩌자캠 때 핵 쏘는 거 아니야? 어 왜 이렇게 못해 우리 팀? 핵 없다면서 일킬 어 개못해 우리 팀 아니 내가 1킬 아니 내가 1킬 해줬는데 왜 이렇게 못해 근데 오빠 골증 대구 들만 모였으면 더 커서 뭐고 니트 없이 전체장전중 나이스 캐리 1표도 못했는데 오빠? 응, 제가 어시 했어요. 어시도 빵인데 오빠? 다 보이나요, 그런 거? 템 누르면 나온다, 오빠. 네. 우리가 공격인데 쟤네가 자꾸 우리 쪽으로 들어와. 못해서 그래요, 쟤들이. 초보라서. 우리가 너무 만만해 보이나봐. 인정. 허접대. 또 온다, 또 온다, 또 온다. 누나 공쟁하던 샤드 말고 그냥 막 찔러야겠네. 얘들이 이게 그냥. 아, 씨. 근데 쟤네들 원래, 뭐야? 쟤네들 왜 이렇게 계속 나와? 온다. 헤드라이, 그렇지. 헤드라이. 그렇지! 보록 나이스! 보록 아니고 실력! 응 보록 보록 30초 남았습니다 방금 보록이야 응 내가 잘한거야 응 방금 보록 보록캐리 보록보록 사운드 사운드 어 들어왔는데 여기 개포로 근데 이거 세일드가 어디로일까요? 정면 왼쪽 사운드 왼쪽 아 왜 아니 왜 아니 왼쪽 하려면 좀 헤드라이 잡고 있어야지 아니 이렇게 안하고 한번 밑으로 꺾을 줄이고 아니지 아니지 아니 방금 왼쪽 사운드로서 왼쪽 헤드라이 잡고 있으면 되잖아 3명을 잡았으면 언제 뭐야 3명을 잡았으면 아니 왜 왼쪽 헤드라이 안 잡고 있냐고 아니 정말 못한다 정말 아니 근데 상대도 초보라 이 올해는 고인물들의 그걸로 안 오네 음 뉴비들이라가지고 다 이상하게 오네 왼쪽 헤드라이 잡으라 왼쪽 헤드라이 잡으라니까 잘해보죠군 얘네 또 미드 올 것 같다 뉴비들이 더 어렵다 상당히 우리 소바 잘 쐈는데 그래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봐서 느껴지죠 오른쪽 왼쪽 확인 안 하고 바로 질러버리는 저 세이지 이거 말이 안 되는 거거든 그냥 갑자기 일직선으로 달려오잖아 오빠 뭐예요 살아있구나 죽은 줄 알았어요 오빠 뭐예요? 살아있구나 죽은 줄 알았어요 모르겠다 이건 모르겠다 이건 밑다 여기 아 폭탄려 죽었다 뭐야 방금 왜 죽는 거야 나 폭탄려 죽은 거예요 폭탄려 아니 근데 애들 왜 이렇게 못해 쟤들 상대방 진짜 못한다 아 내 산대 아 내 산대 우리 팀은 내가 4명씩 잡아 쓰는 거 아니면 안 되는구나 뭐 방금 한 명도 안 잡았는데 이겼는데 무슨 소리야 너가 3명 잡은 판은 졌잖아 뭐게 너가 끝에 헤드라인 안 잡아서 너가 끝에 헤드라인 안 잡아서 내가 바로 사냥꾼이다 근데 이게 뭐야 구슬은 뭐야 먹으면 뭐가 달라지는데 궁이 나와요 궁이 1 추가 돼요 스파이크가 공격팀 시작 지점에 떨어졌습니다 스파이크가 공격팀 시작 지점에 떨어졌습니다 우리 레일드 뭐해 저쪽에 있어 저쪽에 그거 스나 쏘는 새끼 있어 아니에요? 아니 일로 와봐 핑 찍어도 핑 있어 여기 여기 아 제장전 좀 미안해 폭탄 좀 잘못 잡았다 아니 왜 사람이 좀 못 잡았어도 했지 뒤따란다 아 꼬롱 나이스 실력 오케이 수루탄 잘못 알렸고요 얘도 뒤로 올려나 이상하다 이상해 얘네 하는게 발소리 온다 온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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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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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Braun 혜리드라인 헤드라인 헤드라인 헤드 오락 꾸루기 오 spacing TC 이거 스킨 내가 줄 테니까 이걸로 써봐요. 이게 스킨이 진짜 다르거든요? G 눌러봐요, G. 인정. 진짜 쏘는 게 달라, 한 번 써보셈. 아 이거구나. 아씨 좋지 않아요? 장비빨이네. 오케이, 가자. 오케이, 확인. 네, 이거 부캐랑 스킨이 없어. 스킨을 주고 싶은데. 이거 또 개많다. 산 시작이다. 이거 그냥 무시하고 B 다 오면 안 돼. 제가 갈게요, 기다려보세요, 기다려보세요. 아니 이거 애들 이상해. L번도 일반인데, 일반치고도. 오빠 발 앞에 사람이 있거든요? 가는 중. 어, 갈수록 이게. 알았다. 그런데 스파이크가 왜 저기 있지? 내가 볼게, 내가 볼게, 내가 볼게. 아나 아나 아나. 내가, 내가, 내가 찐다고, 내가 찐다고. 내가 찔게! 내가 찔게가 무슨 말이야? 나온다. 저기 아까... 아악! 아악! 아니 근데 이상해. 아무리 일반이어도 무슨, 자꾸 미트로 다 전쟁이 다 쳐잖아. 아니 방금, 오빠 왜 한 방에 죽는 거야? 오프 받은 거야, 오빠. 스마, 스마 총. 하... 몸 한 대 맞으면 죽은 거야. 어, 상대상 다, 다섯 명이 다 럴킹 보라, 그냥. 이랬 때는 방법이지. 그냥, 내가 스파 들고 사이트 들어가서 설치해버려. 아, 지금 또 미드 다 소멸일 거야, 이거. 분명히 나 그냥 서라고 뺀다, 이거. 아니 봐봐, 이거 미드 다 나가니까 다 죽잖아. 어? 포록 나이스. 포록 나이스. 개포록 나이스. 어, 포록 나이스. 와, 포록 나이스. 아, 다섯 명 잡았다. 다섯 명 잡았다. 말이 되나, 이거. 사투리 왜 나오는데. 오빠, 말 있어, 했어. 다섯 명 잡았어. 아무나 하는 거예요. 지렸지. 아무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렸죠? 아무나 하는 거야. 너무 지렸다고요? 너무 섹시하다고요? 너무 섹시하다고요? 아무나 하는 거야. 아무나 하는 거야. 지여 확보 중. 지여 확보 중. 지여 확보 중. 망칠 곳은 없다. 봐봐. 아, 이것도 애들 다. 행복할 것 같아. 이것도 빨리 차야 돼, 비해. 이상해. 이상해, 애들이. 이상해, 애들이. 아, 근데 혹시 상점에서 오늘 나온 수킨 봤어? 안 봤어. 이겼어. 이겼어. 나 존나 잘했어. 특히 좀 질러야 아까워서 못 잡는데. 뭔 소리야, 나 안 잡는다고 놨다. 근데 재미가 있기는 해, 지금? 나 할 말 없는데, 다음 주 목요일날 두 번째 수업 갈게요. 아무튼 목요일? 네. 규방 아니죠? 네. 네. 근데 트위치 친구들도 소개 좀 해주세요. 아, 아예 다섯 명. 그, 오빠만 오는 거예요? 죄송한데 그 다섯 명은 제가 좀 낯깔을 가지고 한 두 명 정도만. 아, 한 두 명 정도만? 오케이, 오케이. 다음 주 목요일? 네, 목요일이요. 오케이. 오우와! 우리 또 똑같이 미드 다섯 명 나가네? 한 명 컷. 어디서. 아니 뭔데 이거? 아니 어디서 때리는데? 어디서 쏘는 거야? 아 왜 아무도 디치를 안 봐주노? 아니 이게 애들이 이상해서 그래. 이게 원래는 각자 A돌, B돌을 보여줬는데 그게 정상인데 아니 그러니까 왜 디치를 안 봐주노? 지금 일반이라서 뉴비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 지금. 아니 그러니까 디치기가 오면 디치 온다고 브리핑을 하면 내가 딜을 볼 거 아이가. 내 딜에서 발소리가 들리면 그게 우리 편인지 아군인지 어떻게 하러 적군인지. 진짜 게임 못한다 이 새끼들. 오빠가 그럼 디치 보는 캐릭터 할래? 그거 나름 쉬운데 미리 스킬 설치만 하면 돼. 아니. 무조건 멋있는 거? 응. 오빠 왜 닉네임이 기바견인지 알겠다. 뭔 소리야. 으르렁거리는데 으르렁. 스파이크가 B 지점에 떨어졌습니다. B의 스파이크다. 어하! 런뭔이 저기 있다. 공격 시작해 spoonful 발견. 격분이 한 명 남았습니다. 얘 어디 있는데? 이거 갈 때와 행위밖에 없는데, 이러면? 찍키키키키키키 IC 뭐 어디 어디서 탔노? 아 오케이. 제장전 좀. 아 근데 이게 1만이라서 실력이 안 는다 애들이 너무 지 멋대로 게임을 했어 이게 약간 결이 있어야 되는데 애들이 지 멋대로 게임을 해버리네 이러면 안 돼 그래 이렇게 하면 실력이 안 는다니까 빨리 레벨을 찍어서 경쟁도야 그럼 오빠 아마 아이언이나 브론즈 나올 거거든? 무슨 소리 하세요 이제 거기서 열심히 돌리면 돼 아이언 브론즈 100포다 만약에 오빠 배치 돌렸는데 실버 나온다? 뭐 해줄까?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저 무조건 나오고 스파이크가 공격팀 시작 기점에 떨어졌습니다 스파이크가 공격팀 시작 기점에서 저 발견한 로봇 출동 잘 안 놓을 거야 눈을 가려주지 적군이 한 명 남아서 발견하소 아 새X 아 핵이네 아 새X 핵이네 존나 짜증난다 아니 벌써 핵을 쓰나? 왜 벌써 핵을 쓰나? 그렇지 나이스 내가 내가 양념 많이 묻혀놨어 몇 대졌는데? 내가 한 한 80? 근데 상대 내나면 스킨을 넣는 거 보면 누비 아닌가 본데? 그러네 진짜 누비 아니네 17킬이네 오빠 이 판 끝나면 오빠 상점 가서 스킨 붙어보자 아 왜 자꾸 스킬을 사라 그래 아니 그 그래야 이제 아까워서 못 잡는다니까 안 잡는다고 낫다가 그래? 아 그렇게 말해놓고 접는 사람들 많이 봐서 안 잡어 안 잡어 왜 그래 너 발로란트 홍보대사니? 그건 아닌데 발로란트 파트너 오케이 오케이 어 앞에 있다 앞에 있다 앞에 있어? 아니 앞에 죽었네 아 뭐야 이거는 뭐야 세명 피킹은 좀 오바지 미드 세명 오빠 이거 설 거기 안 나가도 돼 해차 설이 나면 그 다 나가도 돼 오빠 찾으러 온다 나가봐 살짝 오빠 있어 그래 해차할 때 가자 아냐 아냐 보이지마 보이지마 숨어있어 숨어있어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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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야 아 우리가 숨이구나 아하하하하 아하하하 어? 어? 오빠 우리가 숨이가 가수 일치해야 된다 아니 뭐야 아니 뭐야 아 왜 그래 진짜 아 아 이게 다 안 잡는 얘기 아 왜 그래 아니 아 왜 아프다 아 왜 아니 뭐야 아 근데 오빠도 수비 공수는 알지 않나 몰라 나는 아이고 왜 아파 아 왜 아파 어 뭐야 뭐야 야 우리쯤 쓸게 아 얘 상대가 못 부어서 왔다 오빠 이거 나가면 돼 아까 웃어서 에임이 흔들려 오오 너 주방 훌락 왔겠는데 에임 사이터도 들어오고 어 정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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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호바가 어딨는지 모르겠네 낫다니도 버스터네 호스란어 23킬 중인데 어 30초 남았습니다 와 디에가 잘하네 디에가 양념 추워놓고 낫다니가 주워먹는 그 느낌이네 아 인정? 인정받고 인정이요 음 24킬 밑에 4킬 아 근데 우주쬐야되는데 냄새요? 저한테 뭐 아 방금 냄새라고 하셨나요? 아니 근데 4킬 시루던트 뭐야 아 두 번째 친구 잘하는거야 죄송하지만 오빠 지금 빨리 발론한테 끝나길 바라면서 대칭하고 있는거 아니야? 아 뭔 소리야 아 본 실력이다 아 아니라고 아iała 따라간다 이게 나 혼자 파묻어서 애들이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네 B로 간건지 A로 간건지 어 A 들어왔다 한명 설치됐다 가져가자 근데 이거 B로 돌았는지 안 돌았는지 모르겠어서 어... 잘 안 모을꺼다 내 위에 내 위에 아아! 아 이 새끼 획끼라니까! 진짜 이씨 아 짜증나네 핵쟁이 새끼 어딜 덤벼 누가 이기야 누가 이기야 내가 핵같은데 오빠 어? 내가 핵같은데? 28킬 뭔데? 28킬 아무나는거에요 운 좋으면 아 이거 땡구 오빠 두둥타! 운 좀 아무나는거에요 근데 오빠 약간 나 롤드도 찍기 잘 못했는데 발로언도 잘한거보다 멋있지 않아요? 하하하하하하 나 사람들이 멋있다 하시던데? 하하하하하하 뭐하겠네! 잘하네 잘하네 이번에도 젤리 비켜! 스파이크가 B지점에 떨어졌습니다 파이크 B지점에 떨어져 내가 바로 사냥꾼이다! 적군이 한 명 남았으 무결점 플레이 나이스! 수비팀 승리 뭐고? 잠깐만 나 전화 왔다 누구지?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프파파 누구신데요? 하하하하 압도적 457점 1점 여보세요? 하하하하 이박양 꼴등 하하하하 여보세요? 여보세요? 누구신데요? 하하하하 장난 전화 왔나? 제민이 새끼가 전화 가지고 기류다 이 지랄하고 있네 빠마데이 때리뿔라 오빠! 상전 봐봐! 스승님! 상전만 한 번만 봐봐!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왜 자꾸 그러시냐고요! 아이언 오퍼레이터 개 좋은건데? 뭐가요? 뭐가요? 아이언 오퍼레이터 개 좋은건데? 아 이거 전 저격 싫어요 저격 한 번쯤은 쓰는 총인데 아 저격 안해요 저 그래요? 그래요? 목요일날 트위치 친구들 좀 소개해주세요 네 딱 정해요 한 명만 데려올까요? 아니면 다섯 명 꽉 칠까요? 너 같은 텐션이면 다섯 명 다 데려가도 돼 아 좀 밝은 사람들? 네네네네 알아서 오케이 하하하하 낫다가 목요일날 보자 목요일날 보자 아 고생했어 정말 잘 보내고 나 빠빠로 어 빠이 아 간만에 힐링했네 텐션이 너무 좋다 너무 밝다 에너지가 인정? 허그온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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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씨 역같은 개인화면 보다가 간만에 또 형님들 힐링했네요 하하하 낫당이 낫당이 진짜 오랜만에 보니까 너무 반갑네 발로란트 재밌는데 형님들? 어 나쁘지 않은데요? 야 난술아 어디 갔냐? 야 근데 나 발로란트 왜 이렇게 많이 봐? 아 2천명 넘게 많네? 아니 발로란트 왜 이렇게 많이 봤어? 어? 아 유낫당 효과 아 역시 낫당이 예 예 인정 유낫당 효과 인정하구요 인정받고 인정드립니다잉 낫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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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린적 없습니다 그만하세요 낫당이 시청자 600명 늘어났다고? 낫당이 몇명 보는데? 트위치에서 아 이거 재부팅 좀 해야겠다 어 지금 거의 900명 봐? 어 너무 기분 좋은데? 낫당이 살려내라고? 내가 낫당이를 어떻게 살려내래? 살아있는 앤데 살아있는 애를 어떻게 살려내요 아 원래 2,300명 정도 보는데 지금 800명까지 늘어났어? 어 시너지 좋은데? 아 형님들 다음주 목요일날 트위치 친구들한테 인사 한번 드리려고 가겠습니다 동시 송출해가지고 발로란타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요